비행기의 몸을 실었다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언론 지평을 새로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을 위해서다 새롭게 윤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의 언론 지형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열린 공강 직원들의 생일 축하 겸 환송회도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다 시민들에게 작별 행사도 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안장 들고 출발합니다 오로지 해낼 자신감과 신념 하나로 떠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다 보니까 생일 케이크도 그분들이 마련해 주셨고 회의 끝나고 나서 그날이 또 하필이면 월요일이었어요 매주 월요일에 저희가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에 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줬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다들 환송하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환송받고 일단 제가 미국은 처음 갑니다 그리고 영어를 참 못해요 쑥스럽게도 영어도 못하고 미국의 지인도 없고 이역진 씨가 아무튼 계속 저한테 미국에 와서 함께 일을 하자 추진하자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간 거죠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정PD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역진이었다 지난 1월 강진구의 소개로 두 사람은 인연을 맺었다 옵티머스를 취재하면서다 반가웠긴 했죠 그리고 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단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탁소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온다 하면 그 사람이 세탁소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 식당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역진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기금 마련을 하자 제가 기금 전체를 미국에서 마련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고 딱 밑잘러서 말을 했었고요 첫 시드머니 정도만 이역진 씨는 그것도 자신 있어 했고 본인이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서 그냥 믿고 따랐죠 이역진은 다짜고짜 정PD를 미국 관광을 시켰다 하지만 정PD는 시민 포털 일을 하루빨리 추진하고 싶어서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역진은 이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일정에 응했지만 이때부터 이역진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역진은 기금이 모이자 이 비용을 기금에서 청구해 갔다 제가 첫 마디가 저 관광하러 온 거 아닙니다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좀 많이 모아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어떤 시민 포털에 관련된 필요성 당위성 관련된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에만 집중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돈은 이미 다 집중을 했으니까 뭐 잡혀있는 일정 중에서 한 이틀 정도는 꼭 같이 다녀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다녔습니다 호화로운 여정은 결코 아니었다 말씀하세요 대표님 아니요 지금 몰골이 그러니까 불편한 여건 속에서 정피디는 포털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일정을 소화했다 정피디는 최대한 많은 교민을 만나고자 했다 10명 이상의 교민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 그래서 한 달 동안 8번의 설명회와 14번의 미팅을 했다 그 결과 18만 불의 기금이 모였다 이는 단기간에 기념비적인 성과였다 대부분의 교민들의 반응은 되게 뜨거웠고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민 포탈의 구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포탈이었기를 바랬습니다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AI 전문가 포탈 전문가 이런 분들이 시민 포탈 추진위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끊임없이 서로가 논쟁을 하고 상의를 해서 초기 기획서가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져서 완벽한 기획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데모스트레이션 버전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포셔를 하고 기업들로부터 어느 정도 펀딩을 이끌어내서 중간 정도에 또 데모스트레이션 버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들고 한국으로 가서 대국민 펀딩을 한다는 게 저의 3단계였거든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시민들은 되게 수긍을 했었고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지만 약 20만 물 가까이 기금을 내주신 겁니다 미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시민 포탈을 만들겠다는 정PD의 계획은 큰 호응을 받았다 정PD는 설명해야 하는 틈틈이 취재도 했다 정PD가 미국에 있는 덕분에 한동훈 장관의 입시 비리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단독 현지 취재를 했다 그 외에도 4번의 취재를 더했고 이를 통해 열린 공감에서 3번의 방송이 나갔다 정PD 혼자 취재하고 편집한 방송들이었다 진실을 찾아서라는 정PD의 철학은 시민 포털 일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강진구라든가 최영민 이사가 시민 포탈 관련돼서 약간 로우키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표한 바가 있었어요 이제 이혁진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혁진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거는 되게 우염부담이 있으니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얘기가 한국에서 막 얘기가 나왔죠 근데 제가 하필 있었던 곳이 얼바인이라는 지역이었고 그 얼바인이 바로 그런 어떤 한국 유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흐린만한 스펙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람지?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라서 여기서 한번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혁진 씨가 상호세로 또 이제 집을 옮긴다고 하길래 그 상호세에 거기가 이제 삼성 본사가 있어요 근데 그 한동훈 씨의 처형의 남편이 삼성 본사에 근무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길 가서 취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거기 가서 취재를 했더니만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었고 아마 국내 언론 중에서는 저희 열린검TV가 저로 인해서 가장 큰 특종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한쪽 기자들은 뭐 굉장히 충격적이다 되게 잘하셨다 뭐 뭐 한 획을 그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최영민이나 이런 쪽은 그냥 묵묵부답?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서운했죠 집에서 쓰던 컴퓨터 그것도 노트북도 아니고요 그 이렇게 큰 구형 모니터를 빼고 데스크탑을 그대로 들고 그냥 가방 세 개를 들고 갔는데 가방 하나에다가 컴퓨터 장비를 다 넣고 왔어요 미국을 갔는데 그걸 또 막 던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찢어진 거예요 컴퓨터들이 다 컴퓨터 다 찢어져서 쓰지 못할 정도가 될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교민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연결해서 그래서 거기서 편집하고 더빙하고 대본 쓰고 그렇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환경이 쉽지가 않았죠 너무 어려웠고 시차 문제도 있었고 밤을 거의 꼬박 새서 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게 힘들게 아무튼 만들었었습니다 순조롭게 일정을 진행해가던 어느 날 한국에서 박대용 기자가 RTV 관련 일로 의논할 게 있다며 미국으로 넘어왔다 500만 원이 넘는 비행기 값을 법인에 지불하게 하면서 말이다 박대용 기자는 정PD의 노고를 보고 정PD를 도와주고자 하는 듯했다 차량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박대용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정PD가 이사회를 자주 열어 소통을 하자는 말에 이사회의 개최 권한을 최영민께 주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불법 녹취한다 이는 훗날 한국에서 정PD 해임을 위한 이사회의 근거로 이용된다 나중에 나왔을 땐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일단 6월 1일 날 이사회가 이제 화상으로 열렸어요 저희가 이사회라고 해봐 딱 두 번 열렸거든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4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벨레스튜디오에서 한 번 이사회 열었고 그때는 별 안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사회가 끝났고 5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열었어야 되는데 서로 바빴기 때문에 6월 1일 날 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대용이가 왔죠 와서 박대용이가 옆에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박대용 씨가 준비해온 본인의 아이패드로 반대편은 최영민이가 아이패드로 해서 강진구 이렇게 현재 4명이서 이사회가 열린 거고 주요 쟁점이 시민포탈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포탈을 로우키 행보를 계속하라고 주장을 했었고 저는 이제 로우키 행보를 하더라도 현재 이혁진 씨가 잡아놓은 워싱턴 일정까지만 소화를 하고 나서 멈추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비하겠다 이혁진과 당장 헤어지라고 하길래 이혁진과 헤어지려고 현재 준비 중이다 그럴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저한테 시간 좀 달라고 이제 겨우 한 달 됐을 뿐이라고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 사회를 자주 열어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시민포탈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드리려 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그 안에 AI 전문가 포탈 전문가들 다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들과 서로 얘기하면서 시민포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열심히 제가 항변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생뚱박기 갑자기 박대웅이가 옆에서 저희 정관에 보면은 이사회 개최 권한이 대표이사 이외에 한 명의 이사가 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최영민 감독으로 한번 시키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갑자기 딱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고요 최영민 감독으로 하시고 하면서 다시 또 시민포탈에 관련된 설명을 막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을 딱 녹취를 해간 거죠 이사회에서는 시민포탈 사업을 당장 중지하라고 했다 정PD는 이사회의 압박과 이역진의 불성실한 태도에 이역진과의 결별을 결심한다 이역진의 권유로 시민포탈 설명의 일정을 약 한 달간 함께했던 권혁기자는 이역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날이 늘어갔다고 했다 만났던 한인들한테 자기 비즈니스를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민포탈 일을 하러 공적은 일을 하러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개인 비즈니스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만났던 한인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분들이 시민포탈 일을 하러 와서 개인적인 일을 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한인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전화했을 때 너무 사람이 제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했을 때 너무 사람이 가볍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약속을 좀 안 지킨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또 시애틀에서 저랑도 제일 많이 묵었었는데 시애틀에서 자기 집인 것처럼 맥주를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먹는다든가 이게 불성실하다고 보면 불성실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도 알파로 개인적인 사생활 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젊었을 때 잘 나갔다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교민들의 신뢰를 어쨌든 많이 잃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민들이 있는 데에서 정피디님이 경고를 했죠 우리는 어떤 공적인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는 가급적 자제해라 다음부터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다니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크게 경고를 줬음에도 또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반복됐었죠 그런데 그날 밤 최영민은 사회 공식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정피디를 도발했다 정피디가 미국으로 온 사이 한국에서 여러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네 많이 있었죠 처음에는 나름 열심히 본인이 기사 쓰듯이 대본도 써오고 해서 대본에 이어서 방송을 주로 했었고 대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취재도 되게 잘 됐었고 크로스체크도 잘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자기가 대본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박대용 기사를 제가 영역을 했고 그것도 힘들다고 해서 심혁 기자도 영역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한명씩 영역을 한 거예요 외부 기자들도 영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다 강진구 기자가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허재현이라든가 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들이 PPT를 가지고만 그냥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막 또 언쟁도 있기 시작을 했었고 항의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전만 하더라도 과천에서 다니셨거든요 강진구 기자가 거의 매일 주택을 버스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택시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지원팀에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다 강진구 기자가 그래서 이번 달 얼마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7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택시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차라리 차를 사드리자고 제가 그때 차에게는 처음 한 거예요 자기한테 법인 차량 지원해주기로 했던 거 법인카드 해주기로 했던 거 왜 안 해주느냐 그거 없어서 내가 불편하다 취재하는데 정피디가 나보다 더 본금 많이 받아가는 거 같은데 이게 많이 되느냐고 막 따져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진구 기자가 200만 원 넘게 쓰셨죠 한 푼도 10원 한 잔 안 틀리고 다 지급해 드렸어요 정 대표님 제 법인카드 팔고 싶다고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안다고요 뭔지 안다고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알겠어요 됐습니다 6월 2일 날 6월 2일 날 화상회의에서 강진구는 자신이 회사에서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다 스스로가 열린공감TV를 성공시킨 1등 공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많은 대우를 받기를 바랐다 회사의 대표보다 더 말이다 1억 5천은 급여가 타당합니까? 고생하는 모든 직원들의 그걸 감안했을 때 정대표 급여가 1억 5천이 타당하냐고요?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내가 1억 받습니다 저보다 1.5배 더 일해요? 강진구 기자가 저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걸 아세요? 모르시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편 최영민은 회사 경영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우선인 듯했다 음란사이트 노출방송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최영민은 정PD를 이 사진이 모두 모인 공식 채팅방에서 인신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하루 이틀 시끄럽고 말일입니다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면박을 많이 줬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영민과 정PD의 갈등은 심해졌다 정PD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영민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정PD는 박대용 기자에게 최영민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박대용 기자한테 최영민이가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다 이렇게까지 나는 이신공격을 하니까 최영민과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식의 제가 장문에 글을 보냅니다 그때 박대용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사들과 함께 잘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길래 그러면 내 조건을 제시해야겠다 싶어서 앞으로 최영민과 계속 같이 가는 조건으로 해서 네 가지 조건을 제가 걸었어요 네 가지 조건이 뭐냐면 나한테 일단은 무례하게 행동한 거 사과를 해라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한테 사과해라 포로노 사이트 접속기록 노출사고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사과해라 그 다음에 재발방지 약속해라 그 다음에 나를 포함해서 최영민이 둘 명만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둘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날 경우에 주식을 회사에 반납한다는 저는 포함해서 그 약속을 해라 네 가지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정PD는 박대용 기자의 말을 듣고 그가 사회이사로서 중재를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일단 박대용 기자가 좀 과묵한 성격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말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도 이제 사회이사로 제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박대용 기자가 그래도 사회이사니까 사내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를 해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시민포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인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눈으로 직접 현장을 봤으니까 설명을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그러나 다음 날 정PD가 최영민에게 네 가지 조건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왔다 박대용은 그 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PD에게 자진 사임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PD의 주식 반납까지 하라고 했다 하늘이 물어주는 줄 알았죠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요구한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저한테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서 상의를 해보겠다고 해놓고는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거꾸로 대표이사의 자신 사임 네 그다음에 주식 반납이었어요 제가 거부했죠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옆에 그 사람들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rtv 핑계를 대상 잠입 잠입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해임 통보였다 진짜 너무 막가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을 했죠 나를 제거하려고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최영민, 강진구, 박대웅은 자신들만의 이사회를 열어 정PD를 해임시켰다 하지만 이 이사회는 대표의 승인이 없는 불법이었고 그들은 허락한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중요한 거는 녹취 파일이 있어요 우리 오늘 다 들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회의임 한다면서 보내주신 최종 이사회의 통지 내용에 보면 6월 2일 화상회의에서 최영민 이사를 6월 2일 지금 현재 이사회를 정식 이사회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미국에서 불법 녹취를 한 박대웅은 설상가상으로 유튜브 계정을 넘기지 않으면 해임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데 정작 저를 헤맸던 사연은 그 내용은 싹 빼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정PD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사들은 시민포탈 사업을 그만두기를 그렇게 서두르는 것일까? 그때 당시에는 정천수 대표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어떤 그래도 표현을 했었는데 반쯤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그중에 전화한 사람들이 직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가까이서 이사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는 이런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직원들은 아마 조금씩은 도와준다는 느낌으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뒤돌아보면 지금 와서 또 보니까 강진구 씨가 얘기하기를 왜 직원들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다른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직원들도 자기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사들 편을 결과적으로 듣게 됐던 거고요 또 변호사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린 공감이 지금 여러 건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정PD는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사진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법인카드를 정지시키고 급여도 중지되었다 강진구는 직원들과 통화도 하지 말라고 했다 회계 자문도 다 받았으며 주식으로 극한 대결을 만들면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정PD 혼자 미국에서 이사진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당장 한국에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시민포털 기금을 이렇게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정PD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금을 안전하게 법인 계좌로 옮겨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4시에 방문하려던 은행은 문을 닫아버렸고 기금 관리인이 모두 돈을 인출해 가버린 후였다 너무 황당했죠 5시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데 4시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권혁 기자가 거기서 이제 다른 지점을 다 일일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황 대표님한테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고요 겨우겨우 권혁 기자가 연락을 해서 다른 지점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해서 다른 지점으로 간 거거든요 다른 지점으로 가갖고 딱 물어보니까 이미 임마리 씨가 자기 개인 계좌 돈을 다 빼돌린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길바닥에 주저앉았죠 바로 사기당했구나 LA에 오시고 또 미국에 오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저도 합리해서 본격적으로 저도 좀 도움이 될까요 권혁 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바깥에 나왔죠 권혁 기자가 통화하면서 전화 안 받아요 계속 나왔는데 권혁 기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못하겠다고 하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해서 그때는 제가 순간 또 권혁 기자도 의심을 했죠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거기서 바깥에 그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에 그냥 터썩 주저앉았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권혁 기자가 전화가 온 거죠 그때 막 구세주를 만난 느낌이었죠 뭐 이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법인 설립을 요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돈으로 받는 거 위험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위험하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그러면 법인 설립을 빨리 해야 되나? 그래서 LA로 빨리 가자 그래서 LA로 가서 법인을 만들었던 LA로 가면 법인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까지 생각해서 또 LA까지 저희가 갔었거든요 근데 갔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천수 PD도 물론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칭 CF라고 불리는 이혁진 씨 부부한테 돈을 다 뺏겼고 그 돈이 또 한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그 돈을 횡령했다고까지 몰리다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는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의 18시간 그 어떤 인생에서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권혁 기자는 옆에서 계속 잠은 자더라고요 18시간 동안 꼬박 샜습니다 한숨도 잠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지만 정 PD가 기내에 있어 아무 연락도 되지 않는 그 시각 시민 언론 더 탐사 측은 정 PD에 대한 마타도우 방송을 두 편이나 내보냈다 정 PD가 한국당을 밟는 순간에는 이미 정 PD는 인간 쓰레기로 매도되고 있었다 정 PD는 하루 아침에 사기꾼, 인간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정 PD는 하루 아침에 사기꾼, 인간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저는 진짜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는 진짜 어떻게 하면 빨리 대화로 이 사람들과 만나서 풀까 생각만 할 뿐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딱 보니까 완전히 제가 인간 개쓰레기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그냥 인천 집으로 오지도 않고 인천 근방에 있는 그냥 숙박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권 기자와 같이 부랴부랴 맞짱 토론합시다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만 이미 저는 쓰레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올린 영상에서 댓글이 완전히 엄청나게 저를 마타도우로 의미하는 댓글들이 달려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참담했다 비참했죠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돈으로만 그냥 어떻게 떼어보려고 하는 건가?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건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건가? 또 비참했죠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프잖아요 손이 좀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회의실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회의 준비 상황을 됐는 게 아니라 회사 이사라고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은 오늘은 이산 사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게 주 업무 잖아요 그거 외에는 제 짐 챙겨가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짐 챙겨가는 건 이사회 끝나고 나서 챙겨가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굳이 꼭 오늘 이사회 참석 안 할 거예요? 참석할 거예요 그럼 이사회 끝나고 나서 챙겨가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사내 이사를 하고요 왜 내 회사에 사내 이사를 하고요 오늘 이사회 외에는 정천수 이사님은 여기에 출입을 하는 게 곤란합니다 누구 명령으로 해요 거기? 대주주의기도 하시잖아요 누구의 명령으로 해요? 이미 정천수 대표 이사님은 회사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명령으로? 여기 들어오셔서 저희 채널까지 지금 뺏어 가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명령으로? 이사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도 초대한 건 오늘 이사회 때문에 초대한 거지 따로 죄송합니다 내시고 계십니다 정 PD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이 해임되었는지 왜 자신이 만든 회사에 하루아침에 들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는지 그걸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된대요 어떻게 이사회에 이사가 초대받아가냐고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막으니까 못 들어가죠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순진했죠 그때 아마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비참했죠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명확했고 행동은 빨랐다 저 혼자 안 철고 여러분께서 서로 각자 대표이사 하겠다고 서로 그렇게 서로 대표이사 자위를 나누고 있는 이런 하지만 지금 오늘 당장에 경영 대표이사에 대한 안건이었지 신임 대표이사는 선발하겠다는 안건이 아니었고요 전혀 지금 오늘 경영 발표 의원은 없었다는 안건이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신임 대표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오늘 파괴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건 이사회 회의로 의사로 검사를 해주세요 확인해주시고 김영란에 하세요 됐어요 여러분들끼리 자 그럼 대신 막두장 찍겠습니다 막두장 찍지 마세요 그러면서 최영민이가 본인이 본인 이름을 얘기해요 최영민이가 자기한테 최영민을 대표이사를 추천하고 뭐 강진구가 이제 뭐 강진구 자기 둘이서 서로 그냥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박차고 일어났죠 창피한 주 좀 아시라고 그 때 당시에는 정천수 대표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어떤 그래도 표현을 했었는데 반쯤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그중에 전화한 사람들이 직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가까이에서 이사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는 이런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직원들은 아마 조금씩은 도와준다는 느낌으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뒤돌아보면 지금 와서 또 보니까 강진구 씨가 얘기하기를 왜 직원들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다른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직원들도 자기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사들 편을 결과적으로 듣게 됐던 거고요 또 변호사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린 공감이 지금 여러 건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들이 민주진보진영의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도 회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다들 안 된다는 얘기가 일색이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권기자가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정피디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탓을 하고 있었다 정피디는 자신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세상이 내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정피디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다 한 달 가까이 패닉스 상태에 있었고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별별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잘 귀에 안 들어왔어요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잘했다 못했던 간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법은 멀죠 법이란 것은 항상 결정되는 게 3심까지 당연히 그쪽에서 인정 안 할 거니까 길면 3년까지 끌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기에는 저 자신도 너무나 비참하게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몇몇 중재자를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돌아오는 것은 끊임없이 저에 대한 비방, 비난 이런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딱 불현듯한 생각이 나만 사라지면 되겠구나 저들이 바라는 게 그거구나 민주진보 지진영에서 정천수만 사라지면 다 끝나겠구나 저희 아파트가 14층이거든요 떨어지자 라는 생각을 한 세대번 했어요 정말입니다 정피디는 문득 위험하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피디는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피디는 이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로서 이런 모습이 마지막인 채로 남을 순 없었다 구독자가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정피디는 진보진영 유튜버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모두들 안타까워는 했지만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사 타파의 이종원 피디는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했다 제가 이종원 피디한테 연락을 했죠 이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진짜 진실은 이러이러하라고 얘기했더니만 이종원 피디가 그럼 와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으면 와서 그럼 들어보겠다 나 당신이 못 믿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제가 다 그동안 스크린시스가 보여줬더니만 이종원 씨가 유심히 보더니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식용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정피디가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정피디 말이 맞는 거 같고 열린감 티비를 현재 위치까지 끌어올리는데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뤄왔지만 너무 고맙죠 제가 진짜 그 당시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심정이었고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열린감 티비를 만들고 나서 약 2년 가까이 흔히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웬만한 유튜버들하고는 다 연락을 하고 있고 제 연락처도 알고 있어요 또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연락을 안 해 오시는 거예요 다들 그냥 시공의 말만 듣고 정피디가 사기꾼인가 보다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맞다라고 지금도 이종호 씨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썩 내키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피디가 진실이다라고 믿어주는 거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죠 정피디가 시사타파에 출연하자 진실을 듣고자 하는 시민분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이에 용기를 얻은 정피디는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송을 시작했다 정피디가 회사를 그만둬 버립니다 정피디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법대로 하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급여도 정지된 상태에서 변호사비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미 예정된 소송만 30건이 넘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었다 정피디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진실을 알아봐주기를 바랐다 최영민은 자기의 방송선을 넘어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걸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배우지 못했죠 OBS가 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방송을 재개했다고 생각이 들고 나서 부랴부랴 방송 장비를 구매하면서 배우기 시작해서 일주일 내에 배워서 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스피커를 키고 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혼자 해야 되니까 그걸 놓쳐서 스피커를 끈 상태로 제가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방송사가 몇 번 일어나기도 했죠 방송은 시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봐요 어떤 증거를 토대로 해서 말을 해야 되지 본인들의 주장, 그럴 것이다, 그럴 것으로 보였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는 유튜버가 하는 짓이죠 열린고함TV는 언론 매체였고 언론을 지향하잖아요 고통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알았다 열린공감TV는 진실을 항의하는 배다 그리고 정피디의 이정표이자 등대는 여전히 시민이다 모르지 진실, 이 사실을 좀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 출신이었다 혹은 PD였다라는 분들도 연락이 오고 계시고 또 작가 분님도 연락이 오시고 또 기자분도 연락이 오시고 하셔서 본인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코어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진정한 방송인들이 만들어가는 탐사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열린공감TV니까 단지 정치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역시 심층 있게 달아보고 또 2030 세대들 젊은 층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도 포커스를 맞춰서 한 일주일을 그렇게 방송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갈 계획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열린공감TV의 끝없는 등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PD와 열린공감의 시즌2는 이제 시작이다 전화의 시즌2도 이렇게 посмотр Entwickler 시즌2도 이렇게 봉ício 시즌2도 이렇게 봉ício 시즌2은 이곳에 buildup 시즌2도 이렇게 봉ício 시즌2도 이렇게 봉ício 시즌2은 이런 gauchu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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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PD는 그의 의혹에 대한 책을 집필함으로써 베스트셀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열린공감TV는 기울어진 언론사가 다루지 않는 그들의 카르텔을 취재와 함께 보도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2022년 3월 13일 수많은 비리옥과 도덕적 일탈을 행한 대선주자가 대통령에 오릅니다.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겨우 0.73% 차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차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 카르텔 형성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언론 환경 때문입니다. 정 PD는 이번 대선 결과는 언론에 대한 편향성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시민 포털만이 이 기울어진 언론을 바로잡을 수 있다 생각하였죠. 시민 여러분 이제 누군가는 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에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바로 시민 포털을 만드는 일입니다. 강진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사업가들도 알고 있어 시민 포털을 미국에서 하면 성공할 것이라 말합니다. 정 PD는 시민 포털 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동료들에게 설명하였고 2022년 5월 1일 그 계획을 실행해 옮깁니다. 정 PD의 생일 동료들은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여 엘리베이터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잘 갔다 오시라며 환송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혁진과의 사전된 계획 즉 연기였죠. 미국에 도착한 정 PD는 이혁진이 잡아준 일정대로 미국 교포분들에게 시민 포털 사업을 설명하러 다닙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지금 2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열린공감TV를 만들게 된 이유도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지켜보다가 하도 우라가 터져서 나라도 한번 만들어볼까? 나라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심정으로 만들었던 게 열린공감TV였고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대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보수의 아이콘입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찍은 겁니다. 그냥. 그 이유는 언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 언론이 똑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거고 그 언론이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희 같은 소규모 언론 매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대 언론들은 기득권화 되어버렸고 또 기업들이 그 언론들을 돈 주고 사서 자신들이 하수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암만 노력을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들을 어디서 접하는지 시민들이 알아보니까 문, 포탈에서 보는 거죠. 포탈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대한민국은 가장 많이 보는 포탈이 네이버 다음이고 그 다음이 구글인데요. 네이버 다음은 다 기득권화 되어 있고 다음에 김범수 같은 사람은 김건희 씨하고도 같이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사업적인 얘기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요. 도무지 바뀔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시민 포탈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AI 데이터 시스템을 갖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포탈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 한 곳의 회사가 갖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회사가 미국 땅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국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애리조나 주에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분하고 장시간 대화를 나눠서 설득을 했고 그리고 제 뜻을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분은 미국 국방송하고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한 분도 민간하고는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신데 제 뜻을 받으시고 함께하기로 파트너로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3, 4일 전에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계 한인들이 이제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한 200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대표 교수님들 한 20명하고 준미팅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포탈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민포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오로지 진실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누구 한 명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자본가라든가 기업가라든가 누구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포탈이 아니고 시민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서 집단 지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시민포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 PD는 미국에서 시민포탈 사업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많은 교표분들에게 설명하며 시민포탈 사업에 기반을 다집니다. 이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자세한 얘기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역진과 그의 아내 임마리는 정 PD에게 외국인 신분으로 낸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현지 시민권자와 공동으로 계좌를 오픈해야 한다며 시민포탈에 필요한 호환금 계좌를 임마리아 공동으로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시민포탈 사업을 추진 중 정 PD는 미국 얼바인 유명 학원가에서 한동훈 관련 입시비리를 취재했습니다. 정 PD는 이 입시비리야말로 한동훈의 가장 큰 스모킹건이라 생각하여 더욱 깊게 취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던 취재 전문기자 권혁 기자가 합류하여 취재에 도움을 줍니다. 이 학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고 또 이 학원에 있는 중국인 사업자하고 같이 동업을 한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취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기 온 것이죠. 또한 정 PD는 삼성과 한동훈에 관련된 비리 의혹도 찾아내어 집중 취재와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는 삼성 본사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본사이고요. 이 내부에는 삼성 반도체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한동훈씨의 처형인 진X저씨의 남편인 최X식이라는 분이 여기 현재 삼성 반도체의 회계담당 이사로 혹은 이사 대우로 근무 중이라는 저희가 그 제보를 받고 부랴부랴 현재 산호사로 와서 방문 취재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데스크에서 방문 취재를 해본 결과 현재 최XX 혹은 닉최로 불리는 재무담당 이사 혹은 이사 대우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걸로 현재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고암TV는 이곳 선호세에서 한국인 식당 XX 운영하는 사장님의 증언을 토대로 최XX가 삼성 주재원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러 왔고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무도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에서 퇴사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는 현지 삼성 본사나 다른 곳에서 비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로 근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유는 산호세 삼성 반도체 회계담당 부서를 잘 아는 삼성 직원이 그런 사람이 근무한 적도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열린고암TV 주재팀은 지난해 5월 17일 미국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프로필 사이트 링크드 이내에 최XX 이름을 확인했으며 해당 이름을 이미지로 화면 캡처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8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그의 계정은 깜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아마도 최XX가 그 사이 자신의 계정을 지운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로 인해 수많은 한국의 언론사로부터 연락이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관련 취재는 한국에 있던 그들의 계획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어느 날 정 PD는 정체불명의 발신자 없음에 전화를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처수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여보세요. 누구신데 제 가족 신생을 하는 겁니까? 아 그리고 그 강진구 어떤 여자랑 매일 같이 다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는 중이고 정치인들 누구누구랑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거든? 정치하고 싶은가 본데 얼마 전에 최영민이 XXXX 전화 끊겠습니다. 정PD는 그때 당시에는 단순한 협박전화라 생각해 미국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그 전화는 바로 계획된 예고였죠. 순조롭게 취재하 시민포털 사업을 진행하던 어느 날 한국에서 박대용은 RTV 관련된 일로 응원할 것이 있다며 정PD를 만나러 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박대용은 시민포털 설명회에 참석하여 직접 시민포털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시민포털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언론 대언론 서비스 대국민 언론 서비스를 한국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성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열어보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꾸 뭘 열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경향성이 높아서 일하는 부분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외 교민들에게도 이게 불편하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언론 상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언론개혁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상당히 모호해요. 언론개혁이라는 게 그럴 때 사실은 뭔가 판을 확 바꾸려고 그러면 있는 걸 다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언론들을 다 어떻게 없앱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물을 쏟아붓는 방식밖에 없다는 거죠. 물을 정화시키기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있으면 계속 썩어 있을 거고 그러면 새로운 물을 주입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포털 시민 포털이라는 형태로 해서 어떤 뉴스 레커멘데이션이죠. 어떤 뉴스를 보시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좋은 뉴스들을 잘 선별해 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노출시켜줄 수 있는 뉴스 유통 구조의 혁신 이런 것들이 시민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제 교민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플랫폼이 아니겠나 그런 것들을 실감을 좀 했습니다. 또한 긴급 이사의 안건으로 차량이 필요하다며 정 피디를 도와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진정한 계획은 바로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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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RTV 핑계를 대상 그렇습니다. 오로지 불법 녹취를 위해 잠입한 것이었죠. 정 피디는 시민 포털 사업에 대해 이사들이 좀 더 소통하길 원했고 자주 이사회를 가지자는 말에 박대훈 슬며시 이사회의 개최 권한을 최용민에게도 주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불법 녹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불법 녹취록을 정 피디의 해임을 위한 이사회 근거로 이용합니다. 2022년 6월 2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포르노 접속기록 노출 사건 지방선거 개표 생방송 도중 최용민의 맥북 기록에 음란사이트 접속기록이 노출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많은 언론사와 커뮤니티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나무 위키에 개시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정 피디는 열린공감TV의 대표로서 시민들에게 최용민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직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용민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사회 단톡방에서 정 피디에 대한 인신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불법 녹취를 입수함으로써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인 강탈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박대용은 정 피디가 자진 사임을 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개최해 해임을 의결할 것이라며 열린공감TV의 유튜브 계정을 넘기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임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결국 박대용과 최용민은 정관상 규칙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정 피디를 해임 결의합니다. 정 피디는 믿었던 동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먼 타지 미국에서 고립됩니다. 그치만 그치만 그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정 피디를 압박합니다. 압박 하나 drawn 우선 압박 압박 계좌로 옮긴 후 시애틀 교민대표에게 일임 후 안전하게 귀국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역진 부부는 강진구의 계획대로 모든 호환금이 들어가 있는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강진구에게 문자 하나가 날라옵니다.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연락 주시죠. 지금은 어차피 그게 최선으로 보입니다만. 자기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 강진구에게 격분한 정피디는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기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으니 급하게 후원 계좌를 닫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합니다. 믿었던 동료들에게 배신당한 정피디는 억울함과 슬픔, 분노, 오만가지의 생각들이 교차하며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치만 그의 옆에서 한 사람이 같이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는 저들의 행보를 쭉 지켜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정의로운 기자였죠. 그의 이름은 보도하며 화제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LA는 국내 마약 유통의 통로일까요? 저희는 현지 한인방송 USKN 권혁 기자와 공동으로 추적을 이어갑니다. 정피디와 친분도 없고 미국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권혁 기자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분노하여 같이 한국행을 결심한 겁니다. 저들은 열린공감TV의 채널 소유권과 정피디의 주식을 넘기라 하며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결국 채널 관리자로 있던 최영민이 유튜브 계정 구글 애드센스에서 정피디의 계정을 삭제하며 비밀번호까지 변경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방송에서 거짓말로 정피디가 먼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증거로 인해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비밀번호를 저렇게 바꿔서 채널을 채가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마친 그들은 미리 준비한 시민언론 열린공감TV라는 로고로 하나의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바로 정피디의 18만불 횡령 시도 거짓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이 영상을 수십만명의 사람이 시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먼저 선동을 해버린 거죠. 이혁진이 누군가와 은밀히 문자한 내용 정피디가 먹잇감이 되는 게 뻔하다. 그대로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을 모아 욕했던 기레기들의 방식 이 사건과 관계없는 정피디의 과거 계기와 인신공격을 일삼아 제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시민이 보는 앞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없는 사실을 유포하며 정피디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일삼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의구심이 들 수 없게 자신들이 공격하는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되도록 행동한 것입니다. 바로 진실된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비열하고 추악한 짓을 자신들을 어벤져스라고 칭하는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미리 만들어두었던 시민언론 열린 공감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합니다. 추후 작당 세력들과 공모해 시민언론 더탐사라 변경합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열린공감TV의 법인을 강탈하여 시민언론 더탐사라 칭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강탈한 그들은 불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불법으로 정피디의 대표직을 해임했어도 51%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내이사 정피디는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의 시간 이전에 도착한 정피디의 출입을 막습니다. 자신이 대표이고 자신이 세운 회사를 동료라 생각하고 영입했던 사람들이 증거를 숨겨야 하고 직원들 입당속을 위해 회사 출입을 막은 겁니다. 불법으로 개최된 이사회 안건은 신인 대표이사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서 정망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쪽에서 선임을 하는 걸로 원하겠습니다. 소련 공위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임시적으로 해도 현재를 열린 지금 현재 안건은 임시 대표이사를 뽑는 게 아니고 신임 대표이사를 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인대표이사 안건이 아닌 대표이사 선임 안건으로 공지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최영민, 강진구는 각자 자신들이 서로 손을 들어 공동대표에 오르기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대표이사를 할 일이 없다고 말했던 강진구의 거짓말과 저들의 행동에 어처구니 없던 정피디는 분노하며 창피한 줄 아세요 라고 소리치며 이사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박차고 나와 법대로 하자는 정피디의 말에 강진구는 이사회 회의로 김영나리네 김영나린의 막도장을 찍겠다는 어이가 없는 말까지 합니다. 자 그럼 대신, 대신 막도장 찍겠습니다. 정피디는 자신의 김영나린을 찍지 말라고 말하지만 박대용은 찍으라 했어 라고 말하며 불법을 자행합니다. 또한 그들의 민낯을 촬영하고 있던 권혁 기자의 팔을 최영민이 내려치며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들은 법적인 절차도 도덕적인 관념도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불법을 일삼았습니다. 강진구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정의로운 기자로서 김건희의 이런 범법행위에 분노하며 보도를 하였고 영부인 후보로서 자격이 있나 나무랐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어벤져스라 칭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강진구는 자신의 사욕을 위해 법인 강탈을 위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오늘 이사회는 진주 가량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사회 직전에 강진구 위사님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는 강진구 위사님이 좀 마음에 신경에 좀 큰 변화를 겪으셔서 차라리 나는 열린공감TV를 나가서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고 저한테 처음 얘기를 하셨어요. 강진구 위사가 현재 대표이사로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현재 열린공감TV 모든 사업활동에 필수 불가피한 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위사가 이탈한다면 열린공감TV가 해체해주면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해상됩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중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자를 통해서 강진구 위사님의 지문찬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회가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의회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3자에게도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관의 규정이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법 416조입니다. 3차의 신주발행은 극히 제한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3차의 신주발행은 극히 제한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요건 성립하기는 좀 어렵고 신주발행은 무조건 주주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주발행은 기본적으로 주주한테 해야 돼요.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주주한테 먼저 배당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쨌든 기존 주주는 아니잖아요. 그 이사가. 네네. 1중이 제3자 배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사회의 결의 자체가 제가 보니까 지수나 뭐 그런 사유가 있는 거죠. 다툴 수가 있죠. 충분히.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니까 이사회의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죠. 다투어야죠. 안 됩니다. 이거 무료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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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합니다. 이건 위법하고 무료라는 거죠? 51%는 확고한 지배권이죠. 근데 이사회에 일임 되어 있는 부분은 주주총회가 건드리실 수 개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51% 주주는 업무 집행 지시가 될 수 있죠. 대규모로 위성 경제를 해서 기존 주주의 직점을 하면 주식 가치를 취득시켜버린다? 응. 그거는 조금 자본 충실의 원칙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이 좀 반할 것 같은 그런 이슈이 있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대규모 위성 경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유효일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요건이 있긴 있는데 되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문구 하나로 무슨 뭐 경영상 이유 뭐 신기술 개발 이렇게 있는데 아 그 건이 있어야 되고 주주총회 통제를 하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문의료되기 때문에 네. 주주총회 사전소리를 다 받든지 그렇게 해요. 아. 그런 거 없으면은 문의료되세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위법이 있나요? 예. 왜냐면 49%가 51%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배정을 하는 신규 발행이다. 얼굴을... 저는... 그... 아마 상법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 같은데... 아 그래요? 법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불법 신규 발행. 그렇습니다. 법인 강탈을 위해 자신이 일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정관도 법도 무시하고 헐값으로 법인의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으로 행한 그들의 일은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검사, 변호사, 법조인들은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정PD가 제기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두 껌 모두 정대표가 승소하여 더탐사라 칭하는 그들은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더탐사로 상호변경은 위법하며, 정대표의 이사직인은 복귀하며, 정대표의 최대 주주도 복귀됩니다. 또한 강진구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 판결난 상태입니다. 이에 불복한 더탐사의 항소심도 정대표가 승소하여 더탐사의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가처분 소송에 따른 본안 소송은 3월 중에 제기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송에서 대놓고 미 교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빼돌린 정PD를 해임 사유로 주장하며 고발하겠다 하였지만, 그 어떠한 법적 조치도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 교포분들은 기금 마련 교민연대에 기금을 임으로 착복한 더탐사 측을 형사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법적 상황으로는 강진구 법인카드 유용 혐의 형사고소 중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신주 발행에 따른 특경법 형사고발 입건 및 수사 중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특경법 위반 형사고발 입건 및 수사 중 더탐사 및 손 전 의원과 관련 유튜버 추종 네티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 준비 중 또한 횡령시도라 방송했던 그 첫 선동 방송도 횡령시도에서 인출시도로 바꾸어 올리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렇듯 모든 증거로 반박당하니 뒷조사와 과거 계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서류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했으며, 법원에서 강진구의 불법 신주 발행을 인정해주지 않으니, 뒤에서 구두로 주식 달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 인사소송을 걸며, 그 후 시민들의 후원금인 법인 돈으로 공탁금을 걸어 정PD의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나중에 정PD가 승소하여 공탁금이 날라가도 자기들의 돈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압류한 계좌는 진실을 깨닫고, 그들의 만행에 같이 분노한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맞서 싸울 변호사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뻔뻔하고 비열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강탈한 법인 돈 무려 10억 정도를 투자해, 회사 1층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공개 오픈 스튜디오를 차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시행사 측과의 계약을 어긴 불법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원상복구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더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중한 시민 후원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곳에 써버립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패소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강탈한 연륜공감TV의 유보금을 멋대로 탕진하고 빼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짓으로 시작된 그들이기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도 자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무엇도 진실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누가 거짓인지, 누가 진실인지 비추고 있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교묘하게 억지로 꾸미는 부정직한 거짓이 아니라, 설득력으로 무장하여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근거 없는 믿음이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을 믿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불편함 대신, 여론이라는 안락함을 제공한다. 전 미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한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편안한, 안락한 거짓에 빠져 여론 속에 자신을 담그고 있는지, 직접 자신에게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 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이라면, 똑바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작년 2022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장 법류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자정이 넘은 시각 천남동의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첼리스트 커플의 음성 녹취 제보, 더탐사 소속 강진구는,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 질문 일주일 전,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0차 촛불집회 연단에 올라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 저희 저탐사, 다음 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을 이어갈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굉장히 소름끼치는 보도가 될 겁니다. 문제는 강진구 씨가 연단에 오르기 바로 이틀 전입니다. 자신의 더탐사와 열린공감TV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두 건의 가처분 소송, 의결권 금지 가처분,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폐쇄한 후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된 영문인가, 거센 항의를 받던 시점이었습니다. 열린공감TV 법인 대표였던 정PD는, 지난 2022년 6월 10일, 미국 출장 중 자신이 만든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영입한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김두일, 심혁 등으로부터, 느닷없는 기습 새벽 방송을 통해 인격 말살과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시 생방송을 60여만 명이 시청했는데, 그들은 정PD를 향해 내부 쭉쟁이, 횡령범, 배인범, 학경력 위조범, 노래방 운영자, 소장수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격 모독을 조중동 방식을 통해 받아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비밀번호 변경을 최영민이 하여, 계정이 수시간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정PD는 생방송에 손쓸 수 없었습니다. 정PD는 급히 귀국해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뇌리에 정천수 사기꾼이란 이미지가 각인된 후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여 년 동안, 그는 법정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더탐사 측이 또다시 신주 발행을 시도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집단 감금 폭행 사건까지 비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정PD는 경기도 모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원 중에 있는 상황에, 또다시 더탐사는 오는 3월 30일, 제3차 신주 발행을 시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해온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첼리스트 청담동 술집 의혹 보도를 한 더탐사는,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진보 진영 약 70%가 첼리스트 청담동 술집 의혹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으니, 진보 진영의 윤석열, 한동훈 등에 대한 감정과 분노 등을 통해, 마음에 안락한 여론을 형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진보 진영 오피니언 리더들과 유튜버, 그리고 많은 셀럽들이 이에 적극 동조했었죠. 해당 보도는 매우 민감한 정치 소재이고, 상대의 보수 진영으로부터 반격의 빌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 보도를 할 매체는, 강진구의 말 그대로 확실한 스모킹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대로, 태블릿 PC도, 스모킹건도, 5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그 어떤 확증적 울증도 그들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다탐사는 무려 30여 차례에 이르는 관련 방송을 통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의 의혹 보도는 더 큰 의혹을 낳았고, 심지어 그들에게 동조하는 유튜버 중 김성수TV는, 최근 첼리스트는 국정원 세작이다까지 말하게 이릅니다. 직접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도 아닌,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의 전원을 통해 보도된 이 사건은, 결국 한동훈 법무장관의 10억 손배소와 더불어,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경찰 조사 결과를 앞다퉈 보도하며, 더탐사가 제기한 보도는 의혹 수준을 넘어 탐사보도의 기본인, 제보자의 신빙성 확보조차 없는 가짜뉴스로 치부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중도층이 움직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 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더탐사는 언론 탄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가로세로 연구소의 두 대표가 연출했던, 체포시 실시간 방송을 통한 슈퍼챗을 챙겼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더탐사가 이렇게 하루에 벌어들인 슈퍼챗 액수만도, 7,1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생방송을 켜고 항의 방문했으며, 명목은 취재였다 말하지만 그들은 방송을 통해 한동훈 당신도 당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열린공감TV 시절 정PD와 함께 보도했던,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방송을 통해 수십여 차례 방송했었습니다. 이 일로 정PD와 최영민, 강진구, 박대웅의 자택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검찰로부터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기소가 되어 법정에 이미 4차례나 서고 있는 사람은 정PD가 유일합니다. 더탐사는 최근 법원서류에 정PD는 이른바 줄리 보도를 주도적으로 하여 기소된 자 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보도를 지금까지도 주도적으로 하며, 많은 후원과 슈퍼챗을 받고 있는 더탐사가 이 일에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본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열린공감TV 정PD는 첼리스트와 3시간 후 통화를 했었고, 관련 녹취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첼리스트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보도를 일체 삼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 자해에 의한 그 어떤 증거나 제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첼리스트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정치권의 파장을 불러온 이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전남자 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해당 의혹은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술 정치를 하는 술꾼 윤석열은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누군가와 술을 마시며 이 건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뉴스라는 영역의 보도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최소한의 상식적 체크사항은 기자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제보가 언론사에 쏟아집니다. 윤석열이 영매라고 한다. 윤석열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한동훈은 다른 여자가 있다. 한동훈 딸이 어쨌다. 등등. 하지만 이런 제보 대다수는 그러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거나, 그들끼리 잡담 수준으로 나눈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잡담을 기사로 보도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잡담 내용 중 매우 사실적 묘사들도 포함됩니다. 잡담자 중에 그들과 친분이 있거나, 친분이 있었던 과거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사람 이름까지 들먹이며 매우 그럴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국정은 세자까지 비화되는 이 씁쓸한 음모로 만들기와, 그에 동조하는 진보진영 사람들의 한계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꼭 반드시 그때 그 술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를 바라는 민주진보진영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를 이용한 이 어이없는 보도는 앞으로 다가올 총선의 민주당의 매우 큰 악재가 될 것입니다. 칠리스트 천덤동 실집 의혹을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싶다면, 천덤동이다, 노년동이다, 압구정이다 라며, 장소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한 여가수 출신 영업장 대표의 인경말사까지 한, 이 보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확증적 물증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들은 더탐사에서 더참사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여가수 출신 사업주가 제기한 소송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각종 의혹 제기로 시민들을 혹세무민했던 더탐사 측은, 15개에 이르는 해당 방송영상들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만원씩 여가수 출신 사업주 피의자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떳떳하다면 해당 영상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하루에 500씩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영상을 삭제한다면, 자신들의 보도가 잘못이었던 것을 시인하는 꼴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딜레마에 빠진 더탐사, 바로 더참사가 된 것입니다. 사실로 믿고 싶어하는 것과 진실은 다릅니다. 아직까지 1여년 동안 열린공감TV 법인 경영권을 빼앗긴 정PD는, 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신저나 셀럽을 믿지 마세요. 정명석을 믿는 그들처럼 되지 마세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입니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무단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1차 수색을 했지만 공인 그리고 여러 사람이 증거물을 다른 곳에 숨겼다 이렇게 방송도 하시고 우리가 정천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어딨어 정천수 씨가 왜 내 집만 수색을 하지 않아 다른 기자들 집도 수색해야지 이렇게 빌마를 얘기했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숨겼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네요. 우리는 숨길 게 없다고 얘기했지 숨길 게 보호할 건 있어도 숨길 게 없다 취재원을 보호한다고 얘기했지 뭘 숨겼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한다면 이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판사한테 잘못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김건이 윤석열 검사는 이름을 걸어내서 등반배 기도를 돌려보낸 거 아니냐고 묻는 게 돈벌이야. 그게 돈벌이냐고 당신들이 삭바라지 외국하고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돈벌이야.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피씨를 찾아냈습니다. 사람이 다 준다고 했어. 부쳐준다는 얘기를 당신이 인으로 한 얘기야. 그걸랑 그걸랑 지키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 그 범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신 저기 저 막도장 찍겠습니다. 자 그럼 대신. 대신 막도장 찍겠습니다. 막도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 양복은 받으신 거잖아요. 아니요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었는데 양복은 받으셨죠. 그럼 돌려줬으면 되잖아요. 왜 안 돌려주셨어요. 실었는데. 실었는데 왜 안 돌려주셨어요. 아니 실었는데 왜 안 돌려주셨냐고. 받았어요. 그럼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한 벌만 받으셨으면 되잖아요. 다시 취재를 해보시고요. 정확한 취재를 해보시고. 아니 말씀 말하잖아요. 저한테 싫다고 말씀하신 거 들었냐면서요. 싫다고 말씀했는데도 분명히 그걸 안 돌려줬잖아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 근거를 얘기해 보라고. 돌려주셨어요. 돌려주셨어요. 아니 돌려주셨냐고. 아니 강 기자님이 돌려주셨냐고요. 우리 집사람이 명품은. 우리 집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명품 매장을 갔다라고 지금 방송을 지금 했잖아요. 제가 했습니까. 그거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니 그거를 제가 했냐고. 말씀하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네. 저기 강진구 그 사람이 부인이 그렇게 와서 한다니까. 그럼 하나 더 해주자 해서 그 사람만 다른 사람 모르게. 다른 사람이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더 해주고. 해주면서 또 아끼는 마음에서 앞으로 잘나가라고. 그거 버버리카스 사다가 또 거기다 놓고. 응.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해주고는 또 가서 보자 해가지고 티셔츠 하나 자기가 골라놨더라고요. 고르라고 하니까. 네. 응. 그냥 골라놨다가 거기다가 보신 거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요거 남방 하나 더 추가해라. 지금 요새 입고 다니는 거 방송에 나온 거 체크가라 그거. 응. 그렇게 하고는 이제 또 이제 백화점 가서 그거 사고. 응. 네네네. 머플러 저기 거. 여자 거. 아 네. 그 이제 저기 거는 이제 반. 반팔티. 네네. 아니 저기는 이제 반팔티. 반팔티 네네. 사고. 또 갖다 주면서 이거 찾으러 올 때 요거까지. 다 줘라. 이렇게 했죠. 네네네.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6월 9일날 한국 시간으로. 한국에서 6월 10일날. 미국 시간은 6월 9일날. 한국 시간은 6월 10일날. 한국에서 대한민국 경기도 맥켄터시로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거예요. 딱 저한테. 구글 메시지가 딱 오는 겁니다. 열린공감TV 채널 계정에 비밀번호를 한국의 경기도에 있는 맥켄터시. 최영민의 맥켄터시로 별레 스튜디오에서 최영민이가 구글 비밀 변경을 딱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글 비밀번호를 누군가가 딱 바꿔버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십니까. 가만히 있으신가요. 빨리 바꾸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제 2차 보안으로 2차 인증으로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만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시민들한테 방송을 하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긴급생방송. 무려 60만 명이 봤습니다. 저기 사실관계가 되게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최영민이 예고도 없이 바로 비번을 변경을 한 게 1차 시작이고요.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PD님이 바꾼 게 이후로 쭉쭉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PD님이 채널을 자기꼴로 만들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바꿨다라고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뒤늦게 알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1차적으로는 저 기록으로 법원에 제출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제출된 기록이고요. 1차적으로는 최영민이 예고도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 싶어서 6월 11일 날 비행기에 타서 6월 12일 날 한국에 도착합니다. 18시간 동안 꼼짝없이 비행기에 갇혀있는 동안에 강진과 저한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돈 받고 깔끔히 끝내자. 돈으로 저한테 매수 시도를 합니다. 저는 너무나 모멸감을 느꼈고 배신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를 돈으로 떼어오려고 하는구나. 누가 돈 천수입니까? 누가 돈을 밝히나요? 제가 이 당시에 돈 주세요 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고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법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강진구가 오늘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강진구가 무리하게 제3자 발행, 강진구는 주식이 없었던 사람인데 제3자 발행으로 해서 5,300주를 발행했다고 해서 저가 발행으로 해서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월 9일과 3월 24일 연달아서 2차, 3차 신주 발행을 합니다. 16억, 8억. 저 때 바로 2월달에 저 메시지가 있었고 지현진이 원래 정필님 주식을 한 20억 정도에 자기가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아까 담보는 비상장 주식, 같은 비상장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상장 회사 주식으로 담보로 해서 20억에 본인이 주식을 사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틀어지고 나서 바로 3월입니다. 3월 9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갑자기 열겠다고 해서 더탐사 이사회가 열리면서 갑자기 최영민 2대 주주에게 주식을 16억을 발행시키겠다. 전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최영민이가 16억이 없거든요. 16억을 발행시키겠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대응을 해서 가처분을 걸어서 결국은 가처분 금지가 됐습니다. 저게 이제 저희한테는 되게 그 당시에 좀 떨리는 순간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그 가처분이 인용이 되자마자 바로 또 3차로 또 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9일과 3월 14일 중간에 3월 14일날 저들의 공동폭행이 있습니다. 3월 9일날 신주발행이 금지되니까 3월 14일날 저를 불러요. 이사회로. 불러서 공동폭행을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동안에 3월 23일날 3차 신주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금액만 달려가지고 8억. 역시 최영민 2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걸로 8억짜리 신주발행 이사회를 하겠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또 부랴부랴 급하게 가처분해서 결국은 인용이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내용에 대해서 각각 또 한고를 또 겁니다. 네. 한고를 또 걸어가지고 결국은 맞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절대까지 걸겠다. 네. 아마 끝장을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독재수 갖고 있는 돈이 한 달에 3, 400조 정도밖에 못 벌고 있는 거 자기 최영민이가 알아냈으니까 돈 씨를 말리게 하겠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저게 2차, 3차가 별도로 다뤄진 게 아니라 바로 그 판결문에도 계속 누적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방향이 더 안 통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강진구가 신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 이 이후로는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로 5월 달에 그 본안 소송을 이긴 결과가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편 들어가시면 되나요? 예. 들어오세요. 네. 들어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되나요? 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그리고 들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그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경천수 대표에 참석하는 상황 지켜보시면서 함께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피해주세요. 왜 닫으시죠? 왜 닫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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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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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는 미사행이 한다고 전화할 만 있잖아요 녹음하지 마시고요 녹음하지 마시고요 전화할 만 있잖아요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요? 사과하세요 야 정천수 폭행하지 마 몸 대지 마 뭐 손 대지 마 야 니 입으로 급박으로 해놓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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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그냥 시вор다 어? 흑 흑 흑 흑 흑 후 조용한 야아 아유 아유 야아아아 어 사과하세요 저 무대 맞았습니다 지금 폭행 2분으로 하겠습니다 폭행 2분 당했습니다 여기 연락 1곳 808억 빨리 와주세요 정태수 씨 지금 덕탐사라는 스튜디오에서 여성분이 저를 계속 폭행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큰소리가 나죠? 최경민 일 것 같아요 아주 큰소리가 나고 있는데 저것들이 협박 치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협박 치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것들과 함께 협박 치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경을 할까요? 내가 칠쟎 나 오늘 주문안이 있더라구요 나 팀 사과 가져가 있어 정첨수 씨는 전혀 사과를 말해주세요 저 인간 입에서 사과 사과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야 네네 안선아 진짜 사과해? 사과하면은 사과하면은 사과하고 이사화 하자고 말하고 어! 지금! 사람을! 사람을! 회사의 음악 왕이 추워!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사람을 어디서 춰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사람을 어디서 쳐 지금 최영민이가 저 뒤통수 한 대 가격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네 다시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니 지금 원여를 왜 쳐 2,3에 진행합시다 여자 때리는 거 아니야? 이상해 하면 어떡해 뭐하러 왔어 지금 잡아요 문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줘 문 열어주시라고요 뭐하는거요? 문 열어주시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지금 빼려 문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지금 막두장을 찍게 합니다 문 열어주시라고 빨리 빨리 문 열어주시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왜 씨 여자를 때려 왜 여자를 때려 여자를 때리잖아 다 찍혀 있습니다 너는 여자 때리니? 너는 여자 때리니? 이사회하게 들어와요 네가 이정원이야? 아니 일단은 지금 당장 정보하고 이사회해 지금 욕을 하고 당장 신고했고요 당장 신고했고 넌 누군데 지금 누가 때리는지는 넌 누군가 이리 와 지금 여기에 녹음이 안 됐던 생각은 하던데 이게 다 대대어있습니다 부끄럽게 이사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여자 때리지 말고 어디 그렇게 이사명은 안 할 거예요 부끄럽게 이사회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이사회하고 하지 말고 어디 그렇게 이사명은 안 할 거예요 이사명은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사람을 계속 폭행하면서 다섯 명이 몰아넣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회를 합니까 장례 정리하고 이게 이사회예요 당신이 사과만 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안성환 실장님이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회를 하려고 방송에서 인격살이를 했잖아 사람을 폭행하는 게 이사회야? 당신이 사과만 했으면 됐잖아 폭행하는 게 이사회야? 당신이 인격살이를 해? 무슨 인격살이를 해? 나가세요 나가세요 사람을 폭행해 놓고 무슨 나가세요 이게 이사회야? 이사회가 불러 아까 계속 전화한 이사회가 없어? 내가 조용히 좋아하고 맨날 가만히 참으니까 사람을 맞빠지 핫발 줄 알아? 어디 사람을 준비했으세요? 같은 간들이 진짜 너 어디서 사람을 때려 이 새끼야? 내가 어제 때렸는데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 다 녹음되어 있고 다 녹취되어 있고 다 등부어 있으니까 폭죽 야 이 사이꾼 이 새끼야 어? 야 이 사이꾼 이 새끼야 야 이 범죄자 사이꾼 이 새끼야 나 이 사이꾼 이 새끼야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이들이 정의로운 기자들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들은 정천수 전 대표를 공동폭행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냐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진구는 자신의 부인 버버리 스카프를 자신이 입는 거라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은 열린공감TV 법인을 강탈하기 위해 김건희보다 더한 코스닥 양아치들이라는 주가 조작으로 배임죄로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시민 여러분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마주하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 법인을 강탈하여 법인명을 시민 언론 더탐사로 등기 교체한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의 이사진이 열린공감TV 법인 경영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불이하게 시도한 유상증자권은 이미 그 시도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고 그들의 이의 제기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최강박 이사진은 3월 14일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이사회를 강행하여 정천수 전 대표를 유인 감금 집단 폭행에 이르러 해당 사건은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박 이사진은 또다시 3월 30일 새로운 신주발행을 이사회에서 시도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이에 정대표는 긴급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3월 29일 법원은 정천수 PD의 손을 들어 인용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저들이 위법적 행위로 경영권을 찬탈할 목적성을 두고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은 정전에 이 사건 1차 신주발행이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2차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3차 신주발행을 시도한 점 이 사건 3차 신주발행이 이 사건 1, 2차 가처분 결정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주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3월 30일 이사회 1호안은 3월 29일 법원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의 인용으로 그 논의 자체의 목적성이 상실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이사회를 강행하여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불이한 시도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긴급이사회 2호안인 정PD의 사망행령 주장은 2022년 6월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이사진이 정천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당시 유튜브 5월 수익금 약 1억 2천여만 원과 윤석열 X파일 인세와 상여금 및 월급여 등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최강박 이사진은 정PD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정PD는 경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고 1차 무혐의 판명이 난 상태이나 저들의 이의제기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강박 이사진의 주장이 진실로 부당이득이라는 그 어떤 법적 판단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이사진은 2022년 6월 10일 생방송을 통해 60여만 명이 시청하게 한 정천수의 시민포털 관련 교민기금 횡령 시도 및 망명설 등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 주장은 현재까지 그 어떠한 법적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어 명분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미 교민기금을 이 사진이 불이하게 자신들이 빼돌려 사용하겠다고 방송을 해 이에 대해 기금을 모아준 미 교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X파일 인쇄 등은 이사진 모두와 직원 전체에게 일정 비율로 특별 상여금으로 나눠주었는데 이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고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이사진의 횡령 주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사진의 1차 신주발행인 강진구의 신주발행 관련하여서는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 배임금원이 5억이 넘어 처벌 수위가 구속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8개월이나 지나는 시점인 아직까지도 이사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최강박 이사진은 신속하게 경찰 수사에 협조하여 합니다. 다만 2022년 5월 유튜브 수익금은 이사진들이 경영권을 강탈한 상황에서 그동안 소중한 시민 후원금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이미 2022년 6월 당시 이세워 현금 유보금을 최근까지 1년 만에 거의 소진했다고 주장하며 신주발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 수익금을 반환할 경우 이 또한 탕진할 가능성이 농후해 법인 소송이 끝난 후 반환할 목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에 포관하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방송 등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강박 이사진은 정천수의 국민은행, 농협 등의 계좌 가업률을 통해 압박하고 있으므로 3기 가업률을 해지할 경우 2022년 5월 유튜브 수익금 전액을 법인으로 반환하겠다고 정피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 수익금 전액이 반환된과 동시에 최강박 이사진은 회사의 자금이자 소중한 시민들의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의 회계정보를 공개한다는 서면에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과 이사진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받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끝으로 정피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란에 절대 아무것도 찍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이미 두 차례 사인 위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인 위조죄로 이미 법적 조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입니다. 시민 여러분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마주하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 법인을 강탈하여 법인명을 시민 언론 더탐사로 등기 교체한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의 이 사진이 열린공감TV 법인 경영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불이하게 시도한 유상증자권은 이미 그 시도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고 그들의 이의 제기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최강박 이사진은 3월 14일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이사회를 강행하여 정천수 전 대표를 유인 감금 집단 폭행에 이르러 해당 사건은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박 이사진은 또다시 3월 30일 새로운 신주 발행을 이사회에서 시도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이에 정대표는 긴급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3월 29일 법원은 정천수 PD의 손을 들어 인용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저들이 위법적 행위로 경영권을 찬탈할 목적성을 두고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은 정전에 이 사건 1차 신주 발행이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사건 1, 2차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제차 이사건 3차 신주 발행을 시도한 점 이사건 3차 신주 발행이 이사건 1, 2차 가처분 결정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3월 30일 이사회 1호 의안은 3월 29일 법원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의 인용으로 그 논의 자체의 목적성이 상실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이사회를 강행하여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불이한 시도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긴급 이사회 2호 의안인 정PD의 사망 횡령 주장은 2022년 6월 최흥민, 강진구, 박대웅 이사진이 정천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당시 유튜브 5월 수익금 약 1억 2천여만 원과 윤석열 X파일 인쇄와 상여금 및 월급여 등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최강박 이사진은 정PD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정PD는 경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고 1차 무혐의 판명이 난 상태이나 저들의 이의제기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강박 이사진의 주장이 진실로 부당이득이라는 그 어떤 법적 판단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최흥민, 강진구, 박대웅 이사진은 2022년 6월 10일 생방송을 통해 60여만 명이 시청하게 한 정천수의 시민포털 관련 교민기금 횡령 시도 및 망명설 등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 주장은 현재까지 그 어떠한 법적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어 명분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미 교민기금을 이사진이 불이하게 자신들이 빼돌려 사용하겠다고 방송을 해 이에 대해 기금을 모아준 미 교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X파일 인쇄 등은 이사진 모두와 직원 전체계의 일정 비율로 특별 상여금으로 나눠주었는데 이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고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이사진의 횡령 주장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사진의 1차 신주발행인 강진구의 신주발행 관련하여서는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숙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 배임금원이 5억이 넘어 처벌 수위가 구속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8개월이나 지나는 시점인 아직까지도 이사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최강박 이사진은 신속하게 경찰 수사에 협조하여 합니다. 다만 2022년 5월 유튜브 수익금은 이사진들이 경험권을 강탈한 상황에서 그동안 소중한 시민 후원금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이미 2022년 6월 당시 이사화 현금유보금을 최근까지 1년 만에 거의 소진했다고 주장하며 신주발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 수익금을 반환할 경우 이 또한 탕진할 가능성이 농후해 법인 소송이 끝난 후 반환할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에 포관하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방송 등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강박 이사진은 정천수의 국민은행, 농협 등의 계좌 가압류를 통해 압박하고 있으므로 3기 가압류를 해제할 경우 2022년 5월 유튜브 수익금 전액을 법인으로 반환하겠다고 정PD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 수익금 전액이 반환된과 동시에 최강박 이사진은 회사의 자금이자 소중한 시민들의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의 회계정보를 공개한다는 서면에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과 이사진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받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끝으로 정PD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란에 절대 아무것도 찍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이미 두 차례 사인 위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인 위조죄로 이미 법적 조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입니다. 진실은 주장의 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가 미국에 온 이유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시민 포탈을 만들기 위한 계획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시민 포털 사업 추진 관련 열린공감TV 긴급이사회 결의문입니다.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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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3명이 손 들으셨습니다. 지금 4인 중 3인이 고도를 통해서 대표이사 회임 확인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한 번에 저희 겨울로 할까요? 새로운 영역에 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 회임이 추가해서 각자 대표로 두 분을 선행한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는 강진구 이사, 보도부문에 뉴스 통치문빨리자, 강진구 이사을 추진하고, 현재 방송 경영 부분에 대해서 최윤희 이사, 대표이사의 각자 대표로 추진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서 정망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쪽에서 선임을 하는 걸로 원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위를 제안하신 소령 공익법위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임시적으로 해도 현재... 네, 지금 현재 안건은 임시 대표이사를 뽑는 게 아니고 신임 대표이사를 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임시 대표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익법위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책임있게 새로운 공익법위를 추진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결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있어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강진국 이사를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그리고 최영민 이사를 방송경영부문 대표이사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슴으로... 네, 지금 저희가 이게 그래도 투표 절차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임용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방을 의식해서 잘못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강사께서 그 자리에서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결제하겠습니다. 그 번호로 나눠서 1번, 2번, 3번을 나눠서 지금 정천주 이사는 포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1번...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포기가 아니고요. 포기가 아니고요. 포기가 아니고요. 네, 반대. 그러면은... 1번, 1번 정천주 이사 아니요, 1번... 아니, 저기... 최영민 이사 선임, 찬성 반대 1번, 강진구 이사 선임, 찬성 반대 그렇게 하시면... 네. 대표이사 선임, 찬성 반대 2번, 최영민 대표이사, 최영민 그냥 4가지 안으로 두고 하나 투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거 각각을 다 거쳐야 되니까 아니, 6배, 6배에서 찬성 반대를 바꿔서 투표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뭣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열린고함TV가 여러분들 회사예요? 아니, 여러분들 셋이 앉아서 내가 대표하겠다, 내가 대표하겠다 서로 셋이서 거수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창피한 질도 아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 이사회에 참여할 생각도 없고요 이렇게 불법적인 대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서명 거부하신 거죠? 아니, 저 그러면... 네, 서명 거부하십니까? 서명 거부하십니까? 법에서 봐요, 법정에서 네? 법정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대신 저기 저 낙도장 찍겠습니다 정선수 대표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거부합니다 낙도장 찍다니는 안 돼 거부합니다 자, 그럼 대신 낙도장 찍겠습니다 정선수 대표는 낙도장 찍나요? 낙도장 찍지 마세요 낙도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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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 나는 스튜디오에 필요성이 있었고 최영민은 자신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스튜디오는 최영민의 것이 아닌 안실장으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스튜디오였다 거기서 최영민은 세미누드작가로 주로 임산부 누드 및 취업생들의 프로필을 촬영하던 자였다 당시 나는 그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 오로지 BJTV에서 나온 그였기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렇게 그에게 나의 지분 49%를 무상증여 내지 명의신탁하여 2020년 9월 열린공감TV 언론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설립부 한동안 최영민은 열린공감TV 법인 소속 정직원이 아니었다 한동안 그는 김진애 전 의원실 소속 비서였다 그곳에서 4대 보험을 냈다 그는 열린공감TV와 협력 파트너 회사인 굿잡 스튜디오 안실장과 함께 스튜디오 월 사용료와 인권비를 하청비로 받아갔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스튜디오 장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법인에 모두 청구해 무려 1억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챙겨 받아갔다 당시 열공은 지방보궐선거와 사법 피해자를 위한 방송 등을 통해 열린공감TV 있는 대한매처로 빠르게 성장했다 나는 탐사 나는 탐사 추재 전문기자들과 추재연대팀을 꾸렸다 그렇게 함께한 이들이 당시 경영신문 소속 강진구 그리고 한 열공의 사람들이 매신조화됨을 경계했다 그렇기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카메라를 등지고 앉아 방송을 진행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숨기는 사람으로 비쳤다 대선이 끝나고 강진구는 사내이사 자리를 요청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속사 경영신문에서 몇 차례 정직에 이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이유와 근무태만 등으로 해고되었다 RTV 소속 박대용은 사대보험은 RTV에서 낸다면서 열공의 사회이사가 되었다 그렇게 강진구 박대용은 2022년 5월 이사회에 등기된다 나는 이들을 믿었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대선 기간 중 수많은 시민들은 이른바 줄리 의욕 등을 방송한 열린공감TV에 열광했다 그것은 강진구 최영민 등 얼굴이 노출된 셀럽을 향한 열광이기도 했다 그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연예인병에 노출된 그들은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칭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시민들이 열린공감TV에 후원했다 무려 현금 유보금이 20억이 쌓일 정도였다 그러나 대선 결과는 참혹했다 나는 중도층을 깨우칠 수 있는 진정한 진실을 알리는 포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압수수색 등에서 자유로운 가장 교민이 많은 미국의 서버를 두고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진정한 시민포탈의 설립을 통해 강진구 최영민 등이 나란히 앉아 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 중간에 최영민의 아이패드에서 포르노 사이트 접속기록에 노출되어 버린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삽시간에 극우 유튜버 신남성연대 및 가세현 등의 조리돌림을 받았다 무려 백만여명이 시청했다 나는 미국에서 최영민에게 전화를 걸어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하루 이틀 시끄럽고 말일인데 뭘 이런 걸로 사과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져왔다 나는 화가 났다 박대용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며 최영민과 헤어지겠다 결심했음을 알렸다 그러는 사이 한국에서 경영지원팀 최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받았다 강진구가 인상된 연봉 1억이 나보다 적다는 이유와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대용은 그들이 방송에서 말한 그대로 미국에 잠입시켜 나에게 넌 듯이 물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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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RTV 핑계를 대상 박대용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RTV 지원책을 물었다 하지만 나는 스튜디오를 공유해서 함께 쓰는 정도로만 답을 냈다 그때 박대용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한국으로 돌아간 박대용은 이사로 등기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강진구와 최영민과 2022년 6월 7일 긴급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면서 나를 열린공감TV 법인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나는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최영민은 열린공감TV 유튜브 계정에 침투해 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좌 삭제 및 비범 변경을 해버렸다 그리고 이들은 열린공감TV 채널을 통해 2022년 6월 10일 긴급 생방송을 통해 무려 60여만 명이 시청하게 하면서 나를 횡량범 배인범 사기꾼 숨소리 소장수 등으로 지칭하며 쓰레기를 만들고 마녀사냥을 전개했다 나는 내 개인 계정으로 만든 열린공감TV 채널을 2차 보안으로 최영민이 바꿔버린 비번을 어쩔 수 없이 변경 후 2022년 6월 11일 꼼짝없이 18시간 동안 한국행 비행기 안에 갇혀있었다 그 사이 손혜원 전 의원이 나도 할 말 있습니다 라며 방송을 통해 나를 니플리 증후군 환자로 만들었고 더탐사 역시 18만불 횡령시도 등 이란 방송으로 정천수 죽이기를 시작했다 진보 진영 대부분의 유튜브와 시민들은 나에 대해 붕괴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인간 쓰레기가 되었다 조국 이재명 한명숙 등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경영권 분쟁 소송을 진행했다 51% 대주주였던 나의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진구 등은 무리하고 위법한 신주발행을 시도했다 그들은 생방송을 통해 강진구의 신주발행으로 정천수보다 더 주식을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고 떠들기도 했다 현금 유보금 20억이 있는 회사에 달랑 5,300만원으로 일대주주가 되었다고 자랑했다 이 일은 심각한 특정경제 범죄가 되었고 현재 배임 혐의로 경기 북부청에서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을 수사 중에 있다 나는 신주발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일대주주가 되었다고 자랑한 강진구 등이 개최한 주주청회에서 사명변경을 한 것들에 대해서도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열린공감TV 법인명을 교체 등기 처리해 버렸다 열린공감TV 법인명이 손혜원 전 의원이 만들어진 시민언론 덕탐사로 바뀐 것이다 사람들은 정천수가 사기꾼이며 쓰레기라 칭했다 그리고 열린공감TV 구독을 취소하고 떠났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고 생각하며 싸웠다 그 결과 모든 신주발행 시도에서 승소했다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시도한 신주발행을 저지할 수 있었다 법원은 덕탐사의 이러한 행위가 코스닥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거리로 본 것이다 거기다가 강진구의 위법한 신주발행은 주식의 가치를 조작한 것으로 회사 현금 유보금이 20억에서 1억밖에 남지 않았다고 19억이 어디론가 사라진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기망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보다 더한 짓을 한 것이다 지난 3월 14일 세 차례의 신주발행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저지당하자 덕탐사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나를 유인했다 그리고 나는 이사회에 참석해 그들로부터 집단 공동폭행을 당했다 어? 지금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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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켜 사람을 어디켜 최영민은 나를 죽일 의도였다 나의 후두부를 매우 강하게 내리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런데 나는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다 당시 나를 공동폭행한 덕탐사는 현재 모두 남양주 부프 경찰서에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 중에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일들이 벌어지는 1년 동안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최영민이 시민여성기자를 성폭행하고 임신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다 아 성추행 성폭행이에요 임신도 있고 낙태도 있었어요 선생님은 시민기자잖아요 그냥 그냥 시민기자라고 죽이는거지 시민기자라고 낙태도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선생님을 최영민이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제보 그러니까 구독자로서 제보했던 거 아닌가요 네 이 사건은 현재 한 시민의 고발로 남양주 부프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사건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은 상급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시켜 심층 수사 중이라고 한다 피해 여성을 두 차례 불러 신변보호 등을 하며 각종 증거를 취합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최영민은 현재 수차례 소환 요청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경찰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과연 언제까지 모른채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끝내 이길이라 결국 법원은 지난 5월 4일 열린공함TV 법인강탈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더 탐사가 폐소한 것이다 지난 여러 차례 가처분소송도 모두 승소하고 본안소송까지 나는 승소했다 하지만 더 탐사는 지금까지도 1심뿐이다라고 폄훼하며 시민들을 혹세무민 중에 있다 무려 49%의 지분을 무상증여해준 것에 대해 감격하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던 최영민은 이제는 하다하다 주주명부 자체가 문제라며 시민들을 보도 중이다 이 지루하고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유족시키는 열린공함TV 법인 강탈사건은 언제 최종 마무리가 될지 모른다 당장이 될 수도 1,2년 뒤가 될 수도 있다 오로지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란 단 한 명의 시민이 함께하느라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고소고발한 사건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4건이 기소돼 9개월째 법정에 서고 있는 유일한 언론입니다 누가 언론 탄압을 받고 있는가 나는 반드시 믿는다 덧탐사와의 지난 소송 결과가 말해주듯 증거가 이긴다란 대명제를 믿는다 변호사와 기자는 증거로 말해야 한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다 그리고 정신을 마련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처음 강진구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순수했다. 탐사 28년차 기자가 정직을 당해 오갈 곳 없어 경향신문이라는 조직에서 왕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안쓰러웠다. 솔직히 나는 그를 잘 몰랐다. 이름도 얼굴도 생소했다. 하지만 그의 취재 열정에 감탄했다. 그를 내게 이끈 사람은 사법 피해자 중 한 분인 윤동민 선생님 때문이었다. 열린광TV는 언론 법의란을 한 2020년 9월 전부터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억울한 그들의 사연을 듣고 취재하는 형태로 출발했었다. 그런 사연으로 찾아오신 분이다. 윤동민 선생님의 억울한 사연을 제대로 취재해왔던 사람이 강진구 기자였다고 한다. 그래서 열린광TV에서 그분의 사연을 방송하려면 누구보다 많은 관련 취재를 한 기자인 강진구를 보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강진구는 열린광TV와 인연이 되었다. 그런 이유로 열린광TV는 윤동민 선생님의 사연을 세네 차례에 걸쳐 방송했다. 그렇게 열린광TV는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방송으로 성장해 갔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법 피해자들과의 갈등이 자주 휩싸졌다. 사법 피해자들은 모두가 간절했다. 자신 사연이 방송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다가올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매주 월요일 회의 시간에서 정해지는 방송 일정에서 조금씩 사법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고 방송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박대용이 합류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정치적 사안에 매달렸다. 구독자는 빠르게 늘었고 더불어 후원자도 늘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도 창피했던 일이 벌어졌다. 논현동 스튜디오는 매우 좁은 곳이기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모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숨소리조차 알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곳에 찾아온 윤동민 사법 피해자에게 강진구가 면박을 주는 것이다. 내가 다 창피할 정도였다. 어느 날 최영민이 사법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홈쇼핑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언론 매체에서 홈쇼핑은 타당치 않다고 반대했지만 그의 왕국함에 모든 결정을 그에게 미뤘다. 그렇게 최영민을 믿은 게 또 하나의 실수다. 사법 피해자 중 한 분인 장모 대표와 계약을 했다. 모든 진행은 최영민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나는 그의 통보에 마다 못해 수긍하는 걸로 일이 진행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최영민은 장모 대표가 사기를 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를 홈쇼핑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며 홈쇼핑 대행업체인 대 OOO이란 곳과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나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다. 홈쇼핑 자체가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이고 보도 매체에 홈쇼핑 광고를 넣는 것도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조성이란 뜻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최영민이 원하는 대로 두었다. 이때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이 나의 또 다른 잘못이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기자들에게 열광했다. 내가 그토록 우려했던 메신저화됨이 시작된 것이다. 어느 날 강진구는 회사에서 상기된 얼굴로 길 가다가 나를 보고 강진구 기자님 아니세요? 저 팬이에요. 라고 하면서 사인을 요청했다면서 매우 으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 내가 지나가는 말로 어깨뽕 조심하세요. 라고 농담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칭한다. 그들은 셀럽이 되었고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변했다. 심지어 기자가 집회 연단에 올라 정치적 발언까지 하기에 이뤘다. 점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 그들은 취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으며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겼다. 강진구는 자신이 열린공감TV를 키웠으며 열린공감TV의 실질적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향신문을 놓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2022년 3월 이전까지 내가 그에게 내가 보유한 열린공감TV 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매번 거절했다. 한쪽 발은 경향신문에 한쪽 발은 열린공감TV에 걸고 있는 이상한 형태로 그는 취재연대기자라는 타이틀로 열린공감TV로부터 취재비와 경향신문에서 받지 못하는 월급 전액을 지급받았다. 게다가 그것도 모잘라 법인카드까지 지급했다. 그러자 그는 그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 부분은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나는 박대용에게 열린공감TV와 함께해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높아질 것이란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는 수긍했다. 딱 그 말 한마디로 그와 함께 하기도 했다. 대표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며 사퇴를 요구한 이유가 16만불 하나로 약 1억 8천만원이었다. 회사 현금 유보금은 20억에 달했다. 나 정PD가 대표로서 미래 후배들을 위해 악착같이 아끼고 아낀 결과였다. 자 시공이 나 정PD를 해임한 이유에 대해 방송한 것을 타임라인으로 열거해보자. 시공은 정PD를 대표에서 해임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횡령을 해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말은 바로 시도로 바뀐다. 사람들이 횡령 시도를 했냐고 묻자 이들은 수십만 명이 이미 시청한 방송을 비공개 처리한 후 자신들이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썸네일도 바꾸었다. 인출 시도라고 말이다. 사람들은 또 물었다. 인출 시도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공동계좌에서 인출 시도를 했다고 했다. 공동계좌에서 단독 인출이 되냐는 질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막았다고 하였다. 정PD가 횡령하려고 인출 시도하려는 걸 자신들이 막았단 것이다. 본질은 대표 해임을 할 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를 시민들이 질문한 것인데 그에 대한 대답은 또다시 바뀐다. 이번에는 회계 담당자에게 공금 횡령을 지시했던 것이다. 그러자 공금 횡령을 하려고 했다고요? 라고 시민이 묻자 시공측은 막았다. 우리가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논리는 그 다음부터는 막가파를 능가했다. 시공측은 사원들 간 이간질을 해서 시민의 질문은 그럼 이간질이 대표 해임 사유예요? 시공측 허위학벌 논란 시민질문 아 학벌을 허위로 주장해서 열공운영에 지대한 손해를 끼쳤나 보군요. 시공측 미성년 성추행 시민질문 성추행까지 있었어요? 시공측 과거에 시민질문 개인 과거의 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공측 과거에 사법 피해 사례로 본인 입으로 말하고 다녔어요. 시민질문 그건 말 그대로 사법 피해 사례로 억울해서 말하고 다닌 게 아닐까요? 아무튼 그게 지금 대표 해임 사유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리고 왜 자꾸 과거의 일을 들쑤시는 거예요? 시공측 제보를 바랍니다. 날짜도 틀린 시카고에 있는 노예 한 분의 전화 공개 도대체 시공측이 불과 한 단 말에 미국에 있는 대표를 긴박하게 해임할 사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깨어나기 시작했고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공측의 해임 사유에 대해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된다. 시민 포탈은 그들에게 구슬이고 핑계였다. 대표가 채널 접근을 중단시킬 정도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그들이 먼저 무리한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교포들은 화가 났다. 자신들의 기금이 더러운 돈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 돈이 그렇게 돌고 돌아오는지 어리둥절하다. 그리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해당 과정을 복귀하며 추적 중이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바로 이역진 부부와 신열공 이사들과의 긴밀하고 내밀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뿐만 아니라 정PD를 내부의 죽쟁이 하나 제거했을 뿐이라며 생방송을 통해 한때 동료였고 대표였던 사람에게 퍼붓는 저주의 험담을 한 최영민의 계력이었음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랬다. 최영민은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 생방송 중에 자신의 아이패드에 음란 사이트 접속기록이 노출됐다. 정말 언론사 기자로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일을 버려놓고 최영민과 그들은 별거 아닌 일이란 듯 유아무야 넘어가려 했다. 정PD는 미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붕괴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려놓고 공식사과 한마디 없이 저렇게 뻔뻔하게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손으로 한 명씩 열공에 합류시킨 사람들이 일순간 이른바 뽕을 맞아버린 것이다. 그들은 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셀럽이었고 메신저였다. 그렇게 강조했던 메신저화됨의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진실된 방송을 하자고 모셔왔던 사람들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경영권까지 빼앗아가는 어벤져스가 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시애틀에서 사고가 있었다. 바로 이혁진 때문이었다. 이혁진은 5월 29일 시애틀에서 시민포탈 설명회를 마치고 교민연대 대표인 황선생님의 댁에서 지나치는 음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기어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서심치 않고 해버렸다. 바로 신부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그 약속은 똑같이 박대웅도 방송을 통해 해버린다.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었다. 나 정피디는 이혁진에게 다음과 같은 장문의 글을 SNS로 보냈다. 이혁진 대표님 이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가려면 한마음 한뜻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이 최근 보여주신 모습들은 이 대표님 열정과는 별개로 너무 텐션이 높고 가볍습니다.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고 가닐 말이 있는데 너무 말을 가리지 않고 하십니다. 오늘만 해도 신부님의 신신당부를 잊고 6만불이니 뭐니 이런 말씀 왜 하시는지요. 도대체 개인사유가 저희 일과 무슨 연관이 있어 개인사생활을 자꾸 언급하시나요. 처음 본 시민들 댁에서 왜 술을 그렇게 마시나요. 조금 기분이 언짢으면 금방 화를 참지 못하거나 목소리가 높고 자기주장도 너무 강하시고 솔직히 최근 제가 앞으로 대표님과 일해 나갈 수 있을까 매우 우려되고 회의적입니다. 물론 제가 미국행을 결심한데 가장 큰 결정적 기여를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함께 하다가는 그나마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질까 염려됩니다. 저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이 일은 공적인 일입니다. 개인을 드러낼 수 없는 오로지 사명감만으로만 가능한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격을 바꾸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표님이 늘 말하는 일관련 발언 외에 가급적 사생활 등 불필요한 말은 자제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과 연락하며 스케줄 잡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 포털 만들기 위해 본인 사견 또는 제 개인적 일관련 등 절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오로지 스케줄만 잘 잡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시민을 더 모을 수 있는지에만 집중해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그 후에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 말을 앞세우지 맙시다. 말은 말로 공격당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신뢰를 잃으면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세 번의 기회의 마지막 카드를 오늘 쓰셨습니다. 딱히 잘못한 게 없다 생각되시면 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일 듯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지로서 시민포털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려면 현재의 대표님 모습으로는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바꾸려 노력해주세요. 말이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화해 주세요. 5월 30일 열공경영지원팀 최과장이 업무보고차 SNS를 보내왔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나 정피디는 충격을 먹었다. 먼저 최영민이 시민기자를 프리랜서로 쓰는데 자료를 남기면 안 된다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표인 내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라고 경영지원팀에 지시한 것이다. 자료가 남으면 안 되니 현금 지급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결국 나중에 모든 법적 책임은 대표인 나더러 지라고 할 것이 뻔한 일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갑자기 박대용이 미국에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 용건은 시민포탈도 좀 보고 무엇보다 자신이 운영하는 RTV 관련 상의들일 것이 있다는 거였다. 그래서 나는 박대용이 나처럼 개인 사비로 비행기표를 끊을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나 원찬 회사 후원금을 이렇게 마구 써도 된단 말인가. 무려 500만원이나 넘는 비행기 왕복표를 회사 자금으로 썼다. 도대체 RTV 이야기하러 미국 오면서 왜 회사 돈을 쓴단 말인가. 5월 30일 드디어 한국 회사에서 일이 터졌다. 바로 강진구가 경영지원팀에 쳐들어가 마구 큰 소리로 자신 처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강 기자님 법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취재에 지장이 생겨서 되겠냐고. 그리고 기름값 30만원 가지고 출퇴근도 안되는데. 그럼 취재 다닐 때 내 돈으로 기름 넣고 다녀야 하냐고. 연봉 올려드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 기여도만 얘기하세요. 오늘 또 얘기해요. 법하나 차량이 뭐가 특혜냐고. 이사회에서 건의하라고 할게요. 강 기자님 문자로 다 전달할 수는 없는데. 암튼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세요. 본인 기여도 언급하면서. 정 대표가 나보다 더 업무의 강도가 높냐 나보다 더 일하냐. 이런 사소한 법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취재해야겠냐. 정 대표 급여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걸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검찰 조사랑 회사 차량이랑 뭔 상관이냐 이해가 안 된다. 특혜가 아니다. 아까 김용태 씨도 와 있었는데. 제 방에 문 열어놓고.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럼 경향신문에서는. 어떻게 취재 다니셨냐고 물어보니까. 출장비 취재비 다 주고. 출퇴근 1시간 넘으면 다 혜택 준다면서. 경향신문 매뉴얼. 주시면 대표님한테 보고는 하겠다 했더니. 그걸 왜 내가 알려줘야 하냐. 네가 알라봐라. 식으로 박 기자님 심 기자님 법가 안 준다고. 취재비 적다고 달라고. 전혀 안 그러는데. 유독 강 기자님만. 심 기자님은 집도 멀어서 더 불편해도 한 번도 불만하신 적 없고. 어지간 한 건 심 박최세부는. 본인돈 써도. 단 한 번도 불편한 내색 안 하셨는데. 강 기자님은 천 원짜리 하나도 다 청구하면서. 불만 어차피 천 원짜리 하나까지 다 청구하면서. 굳이 법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뭔지 청구하면 지급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6월 2일 이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안건으로 상장할 것에 대해. 경영지원팀에 문의했다. 최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다른 건 없어요 강 기자님이.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 외에는요. 보도 본부장 있는데도. 자기 말이 법이고. 최 감독님 방송 영역도 넘나들려 하시고. 기본적으로 대표님이나 감독님보다. 본인 기여도가 크고. 열공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리신지라. 심 기자님 박 기자님은. 묵묵히 아무 말 안 하시고 취재 시에. 개인 비용 쓰신 거 청구하시라고 해도 안 하시는데. 사소한 기름값 수는 하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왜 본인만 법가 안 줘서 원활한 취재가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도. 오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표님만 알고. 대처하실 문제인데요. 청년 기자 한 달 고용이라고. 저는 대표님과 감독님에게 들었는데. 그 청년 기자는. 처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정식 채용해 줄 것처럼. 감독님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감독님께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청년 기자. 마무리 잘 해달라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불만 사항이 많아요. 뭔 일 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대고 다니면서 다른 논객들 오면. 자기가 정직원인 양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 기키고 사진 찍고. 기타 등등. 누구 하나 달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감독님은 알아듣게 얘기했다는데. 논객들 중에 개인 유튜버들도 있어서. 그들은 열공과 협업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스펙이 된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열공에서 주호 들은 소리로. 밖에서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고. 열공에 와서 유튜브 켜고 방송을 했다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유리가 보고. 감독님한테 전해서. 감독님이 뭐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감독님이 데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불만을 말 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정 대표님. 네. 제 법인카드 팔고 싶은 거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안다고요. 진짜 아는데. 뭔지 안다고요. 저도. 저도. 저도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자리 사준다고 했어. 알겠어요. 그걸로 안 지키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취재 비교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다. 6월 2일 날. 6월 2일 화상회의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장한테 쓴 거지. 그러니까. 6월 2일 날. 6월 2일 날 화상회의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장한테 쓴 거지. 6월 2일 날. 6월 3일 날. 9월 1일 날. 6월 1일 날. 7월 2일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나는 자표에는 1차 일정까지 소화하고 점검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내가 미국에 온 이후 이사들 누구도 먼저 전화 안통하지 않고 시민포탈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고 자주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시민포탈 추진위에 이사들이 참여하여 함께하자고 부탁도 하였다. 그러나 이사들은 대려 보고를 요청했고 당장 이혁진과 신속히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시간을 달라고 강변하는 사이 박대용은 갑자기 뜬금없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 개최 권한을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주장해 이사회를 개최하게 하자고 하며 최영민의 선임을 넌지시 이야기했다. 나는 시민포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는 중간에 언겹결에 박대용의 요구를 수락해버렸다. 그렇게 나는 박대용의 공작에 걸려들었고 그물에 걸렸다. 미국에서의 녹취는 불법이다. 그 후 박대용은 한국으로 귀국하고 이사회 텔레그램 단독방에서 시민포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다시 불거졌다. 그러던 중 최영민이 불쑥 공식 이사회 단톡방에서 왜 거짓말하세요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나는 폭발했다. 열국을 함께 해오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혹여 상호 불만이나 의심이 들 때는 바로 전화를 걸어 자초주정을 물어달라고 말했으나 매번 이런 문제로 여러 차례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최영면에게 보냈다. 이것이 뇌관이 되었다. 도대체 내가 최감독에게 뭘 잘못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뭐가 거짓말이란 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고요? 말 나온 김에 하죠. 방송사고, 생방송 중 음란사이트 접속기록,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사안입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사고입니다. 직원들이 제게 연락해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실조쳐지는지 모르시죠? 책임지셔야 할 사안입니다. 방송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사안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실장님에게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면박 주지 말라 몇 번을 말해도 왜 안 고치는 거죠? 직원들과 소통이 엉망이고 커뮤니티가 안되는데 추제에만 열심이면 그냥 다 무마 되는 겐지요. 최 감독이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몇백 배의 저는 도모지 최 감독의 이런 뒤통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오해했으면 그때그때 전화로 연락해달라 얼마나 많이 간청했습니까? 2030 관련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처음 계획됐던 강모씨와 콜라보 문제라든가 정말 2030 세대가 납득할 콘텐츠 만들어낼 건지 기대했는데 정작 일주일간 열공방송분 평가하는 샐러드 영상이 최선인지도 모르겠고 제게 이런 진행과정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상의해 보셨나요? 잘해내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민포탈 만드는 일 내가 꼬박꼬박 보고해주지 않아 모르겠다고요? 내가 올린 영상들을 다 보고도 모르겠나요? 여기서 제말듣는 시민들조차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정작 체감독은 모르겠다는 건가요? 왜 열공 브랜드를 파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의 편이라면서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민포탈 만들건데 집은 내가 왕창 가질거다. 내가 지배한다 말한 적 있나요? 공익법인으로 출발하면 절대 금전부분 열공보다 더 엄격해집니다. 대표를 믿고 응원해줄 수는 없었나요? 지난 2년간 열공을 함께 키우고 이끌어오면서 내가 뭘 그렇게 치부를 누리고 독단을 했고 거짓말을 하며 마음대로 전행을 일삼았나요? 지난 기간 동안 단 하나라도 최감독이 하지 않은 일, 비용 들어가는 것, 방향 등 내가 반대한 적 있나요? 최감독하는 일들 다 100% 찬성하고 무한 지지에서 그냥 다 들어준 걸로 보이나요? 원자력 무시록, 열린장터권 등 회사 입장에서 머리만 아플 뿐 정작 수의성 없는 일들을 찬성한 건 필요성,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지지한 것입니다. 시민포탈도 그렇습니다. 물론 차원이 다르다 하겠죠. 하지만 열린장터 초창기 생각해보세요. 그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당시 열공을 통해 얼마나 많이 홍보하고 방송했는지도요. 나는 박대용에게 다음과 같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내일 중 열공 정관을 여기 변호사와 살펴볼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감독에 대한 저의 믿음이 산산조각난 상태에서는 더는 이사회에도 무의미할 듯합니다. 지금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정관을 살펴본 후 제 결심을 말씀드릴 때까지는 이사회든 전체회의든 당분간 참석이 힘들 듯합니다. 제가 이번엔 너무 상처가 깊어 그러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두번째 메시지 밤새 고민해봤습니다. 내가 느낀 느낌은 최감독이 강기자에게 나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을 호소해온 듯합니다. 내게는 한국에 있을 때 강기자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가 없으니 내 단점을 강기자에게 얘기하고 여하간 이렇게 서로 불신으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제발 커뮤니케이션 해달라고 고소했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감독만큼은 유일한 주주로서 내게 직접 의구심을 물어보면 될 일인데 이사회 방에서 면박을 주고 다른 직원들하고도 소통의 문제가 많아 직원들이 직접 최감독 문제를 재개 호소해오는 상황입니다. 1위 우선순서는 시민포탈도 열린검도 아닌 최감독과의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듯합니다. 박 기자님 수고스럽더라도 다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박도영에서 답이 왔다. 느낌으로 판단하시는 건 아직 시의상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감독과 소통이 잘 안되고 신뢰가 없어졌다는 말씀은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최감독이 그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최감독에게는 제가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인도 열린 공감TV를 위해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결별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회사를 떠난다는 의미일 텐데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선책으로 두 사람의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것도 안되면 당분간 소통 수위를 조절하거나 지금처럼 저를 통해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을 듯하니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회에 이상감지가 느꼈다. 갑자기 박대용이 나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연락해 왔다.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과거 열공 초창기에 세금이 과하게 나와서 격리 지원에게 통상 기업이 많이 하는 무자료에 대해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열공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취소시켰다. 그런데 박대용은 그것을 두고 배임일 수 있다는 논리로 말했다. 즉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 배임이라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순간 느낌이 있었다. 아 이들이 나를 제거하려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박대용이 중재를 해줄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최영민과 계속 같이 가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나에게 사과 둘째 직원들에게 음란 사이트 접속 노출 사건 사과 셋째 재벌 방지 약속 넷째 회사 자진 사직 시 주식 반납이었다. 그러자 다음 날 박대용은 이사들의 의견이라면서 내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받는 조건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첫째 대표이사 자진 사임 둘째 주식 반납이었다. 이 사회에서 나에게 스스로 자진 사임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실로 어이가 없었다. 아 이렇게 최영민에게 당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박대용은 표면적으로는 이사회에서 대표인 내가 윤석률로부터 많은 고소고발이 있으니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말을 또 바꾸었다. 시민포탈 추진권을 멈출 것을 권고했는데 대표가 강행을 하는 것이 징계 사유라고 했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박대용에게 따졌다.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면 채널 삭제까지 해버릴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제발 대화로 풀자고 관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에서 채널 삭제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내가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 조치했다. 6월 7일 열공이사회는 해임 사유에 다음과 같이 적어 이사회 텔레그램 단톡방에 올랐다. 이사회의 두 사람 최영민, 강진구는 정대표에게 이혁진과 당장 헤어지라고 전용했다. 그런데 그들은 따로 이혁진과 내통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혁진을 통해 정대표의 동태를 살펴보고 그를 확실하게 죽일 방법을 모색했다. 이런 일이 불과 한국을 떠난 지 만 한 달이 돼가는 시점이었다. 아무리 대표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었다. 이사들과 마찰이 생겼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줘야 마땅한데 그들은 조급했다. 소환 절차조차 무시하고 그들은 이른바 나를 마녀사령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경영권 찬타를 위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곧바로 이어서 채널을 법인으로 넘기지 않을 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았다. 바로 봉급정지와 법인카드 정지이다. 모든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심사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나정피들을 옥죄했다. 압박 1. 봉급정지, 법인카드 정지 압박 2. 강진구 직원들과 통화하지 말라 경고함 압박 3. 펜실베니아 서명회에 가면 해임 사실을 교민들이 알 수 있다고 함 압박 4. 강진구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함 압박 5. 주식으로 극한 대결 만들 시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함 압박 6. 이미 회계 자문도 다 받아두었다고 함 열공 초기의 개인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열공 채널은 나정피디가 소유했고 스튜디오 및 장비는 최영민이 소유했다. 그런데 별래 스튜디오로 옮기면서 스튜디오 및 장비를 법인에 넘기는 조건으로 최영민은 논현동 스튜디오 인테리어비를 포함해서 무려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챙겼다. 그런데 갑자기 정피디의 채널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란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정피디는 현재같이 경영권 찬탈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채널을 법인에 넘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바로 구글 계정에 누군가 접속하여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나 정피디는 2, 3개월 주기로 구글 계정에 대한 비번을 변경한다. 해커들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에 있는 동안 누군가 한국에서 5월 22일 불법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 이때 나는 비번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자 나를 해임한 이사들 중 최영민이 6월 9일 정피디 구글 개인 계정에 은밀히 불법으로 침투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 계정을 추가하고 지난 2년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정피디의 계좌를 삭제해버렸다. 어차피 애드센스 계좌는 법인 계좌로 되어 모든 유튜브 수익맨 슈퍼챗 등은 법인화 이후 모두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그가 그렇게 나를 도발했을까? 그 일을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내게 문자로 통보가 왔다. 누군가 구글 계정에 손을 댄다란 경고 문자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비번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바로 최영민이 한국에서 여러 차례 방해를 한다. 그렇게 한동안 수시간 동안 구글 계정이 잠긴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에서 맥을 사용하는 최영민이 먼저 한국 경기도 별래 스튜디오에서 구글 비번을 변경해 버린다. 증거를 보면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시간 순서다. 이에 깜짝 놀란 나는 미국에서 아이폰으로 2차 보안을 통해 비번을 변경하기에 이른다. 시공은 6월 10일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 그리고 6월 10일 시공은 열린공감TV 떠나 이사오게 된 경위라는 방송을 한다. 나 정PD가 비번을 변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고 방송했다. 열린공감TV라는 법인의 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회사 행위를 자행하고 대표인 나 정PD를 향해 마타동어 마녀사냥을 개시한다. 이들은 곧바로 이어서 정천수 PD의 11만불 횡령시도라는 썸네일로 생방송을 통해 수십만명이 시청하게 한다. 그렇게 횡령범으로 만든 후 방송 후에 은근슬쩍 비공개 후 썸네일 제목을 인출시도로 변경한 후 다시 업로드해 공개한다. 만일 그때 채널까지 빼앗겼더라면 나 정PD는 그 어디에서도 이들의 마녀사냥과 말 그대로 새사람만 오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란 고사성어인 산민성어 즉 새사람이 서로 짜고 호랑이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속을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지금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나 홀로 조용히 사라져 이 세상을 등지거나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을 찾아 싸우는 길이다. 나는 급히 귀국을 결심했다. 믿어줄ле 함께 11소าก 전 전 grave 나 엄청 넓었버려 배블러 배블러, 배블러 배블러 그만 불러, 그만 불러 시도 때도 없이 시민을 입에 올리면서 수시로 시민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 바로 전 한겨레 기자 출신 허재현이다. 그가 시도 때도 없이 입에 올리는 시민과 그가 괴롭히는 시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는 마약정과자다. 아무 맥락도 없이 그를 공격하기 위해 마약정과를 거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의 마약정과는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 스스로가 너무도 자주 그 사실을 거론하고 그것을 핑계로 동종으로 호소하기도 하며 늘 자신이 기자임을 앞세우면서도 언제나 맹정해야 할 기자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럴 때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마약정과를 떠올리게 됩니다. 허재현은 2018년 5월 필러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한겨레신문에서 해고당했다. 이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인연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5월경 한 유튜브 매체와 인터뷰 중 이런 발언을 했다. 휴대폰으로 데이팅 앱 같은 게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어디 강남에 있는 호텔로 오라고 했는데 보자마자 그 사람이 제가 별로 이렇게 스타일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우울감을 해소하려고 만났는데 더 우울함이 더 심해져 버렸어요. 휴대폰 앱을 한 번 더 켰어요. 켰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말을 걸어오는데 만나고 싶은데 혹시 좋은 거 갖고 있는데 할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둘 다 외로워서 만났는데 모든 조건들을 무시하고 서로 한순간에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그 우울감을 어쨌든 그 사람과 있는 시간에는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이게 마약일 거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지만 방 잡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 열고 들어온 사람이 저랑 채팅하던 사람이 아니고 경찰이었던 거죠. 재작년이 되겠네요. 그때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사랑에 푹 빠졌었던 사람이었어요. 태국에서 가져온 담배가 있는데 같이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기를 같이 흡입하게 되잖아요. 같이 있으면 같이 입맞춤도 하게 되고 작년에 3월에 누구를 만났죠. 그 친구는 주사기를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실수를 했죠. 이거는 분명히 마약이 틀림없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마약을 찾은 게 아니라 외로움을 푸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벌어진 사고인 거지 제가 무슨 활락의 삶을 쫓고자 마약을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한 차례 마약을 했다는 주장과 인생을 함께해온 친구가 경찰청 출입 기자이던 허재연도 이를 모를 리 없었다. 허재연은 저는 마약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데이트 상대를 확인해보러 온 거예요 라고 했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다. 분명 상대는 그에게 마약을 같이 하자며 깨웠고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은 채 모텔방까지 잡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도 마약을 함께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허재연은 자기를 어플에서 깨어낸 사람도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허재연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을 봤을 때 유죄로 판단한다며 마약 필러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령받고 추징금도 내야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허재연의 모발에서 필러폰 양성 반응이 나온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허재연은 해고당한 뒤에도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지지 연설을 한 청년들을 기억해뒀다가 취업에 불이익을 주자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코뉴스 특정 기자의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명을 언급하고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비하해 논란이 되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작성하며 별별 일 없는 새끼, 일요신문 주제에 등 수많은 악플을 양산했다. 정작 본인은 마약 혐의로 직장에서 잘려 전직 기자인 점에서 오히려 조롱을 받았다. 허재연은 최근 유튜브 매체 이동용 TV에서 운영하는 이사 커뮤니티 일반 유저 수십여 명을 고소했다고 자랑했다. 이사에도 많이 있거든요. 다 찾아가지고 경찰에 고소했거든요. 아마 신원 확인, 요청서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그거 이동용 씨가 협조하셔야죠. 범죄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지금 거의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사이버블링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커뮤니티에서 그의 마약 정가와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거나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글과 댓글을 게시한 회원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사 유저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그의 마약 정가를 거론하는 것은 아무 맥락도 없이 그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의 행동과 언행이 이미 널리 알려진 그가 마약 혐의로 체포될 때의 정황과 그 이후의 행보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시로 곧 죽을 것 같다며 병원 응급실에서의 모습을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뭔가 반성한다며 잠적을 선언한 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SNS에 다시 나타나는 기행을 반복해왔다. 그럴 때마다 혹은 그가 수시로 앞뒤에 안 맞는 말을 늘어놓을 때마다 시민들은 그의 마약 정과를 떠올리며 마약 사범의 행태와 유사한 그의 행동과 언행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이사 유저들을 향해 일배라고 지칭한 것이다. 단지 그가 스스로 틈만 나면 내세우는 마약 정과를 거론하거나 그와 유사한 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가 누군가 마약 정과를 거론할 때 모욕감을 느낀다면 이사 유저들이 일배 소리를 들을 때 느낄 모욕감을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일까. 그는 수시로 그의 마약 정과 거론으로 수십 명씩을 고소했고 그 중 몇 명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며 한편으로는 그것을 자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작 단지 그의 마약 정과를 들어 그의 행태를 지적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사 유저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처럼 늘 앞뒤 다른 행동을 하고 단순하고 사소한 이유로 시민들을 겁박하고 거기에 더해 일배라는 극원까지 서짐치 않는 그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바로 시민들로 하여금 그의 마약 정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그는 늘 기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마타도우를 일삼아 왔다. 현재 허재현의 마타도우 공격 대상은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다. 그는 정천수 피디를 향해 성매매 사이트 운영 정과자라며 연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의 훼손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취합하여 기록한 범죄 사실 목록만 해도 무려 100여 건이 넘어간다. 이 정도로 심각한 명의 훼손의 경우는 벌금형을 넘어 구속도 가능하다. 최근 허재현은 자신의 과거 필러폰 마약 투약 정과에 대해 열린공감TV 보도에 악심을 품고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사실적시 명의 훼손을 당했다며 열린공감TV 정천수 피디를 형사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은 정피디는 이제껏 3여 년간 각종 언론 보도로 인해 수많은 경찰 조사를 받은 것 중에 가장 간결한 입증 즉 허재현 스스로 마약 혐의자임을 자임한 몇 건의 증거 제출을 통해 무혐이 되었다. 그 이유는 그 스스로가 그러한 공격을 자초했고 정천수 피디가 그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제보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자는 공의입니다. 또한 늘 누군가를 지켜보고 살펴보고 지적하고 비판을 하는 것으로 직업으로 삼고 있는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과 비판에도 늘 겸허해야 한다. 그에게 시민은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시민파리를 멈추지 않는 같은 레거시 기자 출신 강진구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제 이들의 시민파리를 멈추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시민을 공격하고 겁박하면서 짐짓 다른 얼굴로 늘 시민을 입에 올리는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은 막아야 한다. 허재헌이 가장 존경한다는 강진부는 판사를 편사라 칭하고 법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며 오로지 시민만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 김건희 측으로부터 기소되어 유일하게 법정에 서고 있는 열린공감TV 정춘수 피디를 향해 최근 삼성이 그의 뒷배라든가 한동원이 뒤에 있다든가 하다하다 정피디가 법원을 매수했다는 발언까지 했다. 셀럽이 우상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그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진실은 주장이 아니다. 진실은 증거다. 오늘 썸네일 제목의 아래쪽에 보시면 얼음땡 사업과 덧탐사 그리고 황의석 안원구의 비밀 이라고 저희가 적어놨었는데 최근에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어게인 슈퍼마리라는 이름으로 정천수 피디에 대한 인신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열린공갈TV 정천수 정천수 십학새끼야 열린공갈TV 정천수 전화받아 잡히면 뒤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시민들로부터 저 친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들을 차곡차곡 추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저한테 들어온 내용이 약 80여 건에 이릅니다. 이 사람도 한 20건만 더 오바되면 바로 구속까지 가능할 정도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정천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연대의 김상민 사무총장님께서 그동안 쭉 취재했던 내용들을 오늘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세 사람이 주요 인물들인데요. 아마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이 두 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황의석 변호사 그리고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이상하게 이 더탐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안원구 씨 같은 경우에는 저를 공격하는 유튜버들과 함께 출연을 해서 김성수TV에 출연도 하기도 하고 정천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라고 궁금해했었는데 얼음땡 사업이라고 하는 저 참기름 사업이 참기름, 들기름 사업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얼음땡 본사하고 이게? 얼음땡이라는 회사, 이게 주식회사 얼음땡이죠?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얼음땡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이성열 씨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어게인 슈퍼마린의 쟁우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탐사 추체를 하다 보니까 이 쟁우그룹이라는 것이 시작이 황의석과 관련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는 2022년 말에 설립한 여기 보시면 2020년 10월 4일 날 설립한 신규법인이에요. 그전에는 얼음땡이 아니라 쟁우그룹에서 사업자로만 있었어요. 아, 쟁우그룹에서 사업자로만 있었다가 그렇죠. 2022년 10월 4일 날 그렇죠. 등기를 해서 주식회사 법인으로 만들었네요. 얼음땡이라고. 일단은 자본금이 1억이네요. 자본금이 1억이고 여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한영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요? 61년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성열이가 사실은 신용불량자 상태잖아요. 사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내세운 게 한영숙을 내세운 거죠. 이 한영숙은 누구냐면 쟁우그룹의 일원이었어요. 사부피해자들이 모여서 자기 사부피해자들을 도와주겠다 하면서 황의석이가 그때부터 더탐사하고 관계돼서 계속 오면서 더탐사에 사부피해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 피해자들을 모으기도 하고 거기서 돈을 모아서 스톰아린 사업을 갖다 되찾게 해준다. 그때 한영숙이가 제후그룹의 일원이었어요. 14명 중에 이성열 씨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분을 잘 아는 이유가 저희 열린고함TV 초창기에 본인 사법 피해를 당했다고 저한테 페이북 메신지로 보내왔어요. 그게 인연이 된 거예요. 열린고함TV 정천수 대표에게 이성열 씨가 페이북 메신지로 자기가 사법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메신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게 인연이 돼서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현재 주식회사 얼음땡이라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게 되면 본점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업에 있는데 여기에 대표이사이 겸 사내이사인 항연숙이라는 사람은 미린이라는 닉네임을 치고 있는 유튜버이고 이성열과는 나이차가 10살이나 많은 연상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분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사내이사가 윤선이라고 있습니다. 시사의 품격. 바로 이 사람이 시사의 품격이라는 유튜버. 얼음땡이 보시면 대표자가 한영숙 주소지가 강남구 테헤란노에 있는데 안암타워 빌딩에 있어요. 안암타워 빌딩에 월세 3천만 원에 32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32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네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103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또 103만 원이고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가보니까 찾아가봤어요. 저희가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원래 재흥국이라고 보면 재흥국 그룹이라고 돼있잖아요. 이 주소가 갔어요. 갔는데 그럼 재흥국이라고 뭔가 명폐하잖아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페이퍼 컴퍼니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살냐면 자기네들이 어디서 살냐면 지금 평택에 창고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맨날 방송도 해요. 밤늦게. 둘이서 부부가 예를 들면 유튜브도 하고 있고 점천에서 공격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다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바로 옆에 안암타워가 바로 옆에 건물은 양재의 건물이 있어요. 그래요? 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네. 그러니까 한 1분 거리 걸어서 1분 거리에? 좀 빠른 걸음으로.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신용불량자고 거의 앵벌이 수준에서 지금 펀딩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420만 원씩 내면서 월 사무실 운영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무실에 대한 건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추정입니다. 또 허위사실이라고 하지 마시고 최영민하고 강진구하고 등등이 법무비 사업 폐지자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했었어요. 작년 9월 달에 지현진이 3억 2천만 원을 빌리고 그 다음에 1억 원을 몰아주죠. 그러면서 총 4억 2천만 원을 대여 또는 월 추재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천만 원이 누구냐면 지현진의 법무 담당이 또 누구였냐면 그날 그 계약서 썼을 때 누가 했느냐 황희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황희석이가 배석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 폐지자들은 예를 들면 황희석이가 담당을 해서 예를 들면 사법 폐지자 돕는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법무부는 양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황희석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냐면 열린민주당의 창당 자격에 기술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최근에 알다시피 여고생 성폭행했던 일타강사의 친구로서 성폭력을 갖다 수없이 당한 여자 여고생을 갖다가 협박을 해서 사건을 무마하는 데에서 황희석이가 아주 파렴치범으로 지금 확실하게 기사화 된 건가요? 그렇죠. 기사화 된 거 있죠. 그래요? 제가 페북에도 울리고 많이 그러는데 그럼 변호사가 자기가 맡은 친구가 어떤 여고생을 성폭행했는데 피해당한 여고생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꽃뱀이냐라고 따져묻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빨리 합의를 조용하고 왜냐하면 성폭행이니까 굉장히 큰 범죄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로운 변호사 황희석은 아니네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금 주변에 쭉 탐문을 해보니까 말이 변호사지 자기가 정치가 없는 깡통 돈이 없어갖고 정치는 하고 싶고 이건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정치는 하고 싶고 정치는 하고 싶고 돈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업 피해자들 도와준다 뭐 한다 그다음에 뭐 사업 이런 사실 사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펀딩하기 전에 뭐냐면 그 14명으로부터 이 슈퍼마린을 되찾으면 원금의 3배를 보장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배석했던 사람이 황희석이란 말이에요. 너무 이따가 그분은 이제 얘기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황희석의 정치자금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거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어찌 됐든 한 달에 약 4백 3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와 관리비 포함해서 이렇게 내고 있는 사무실이 하필이면은 황희석 변호사의 법무법인 양재가 있는 바로 1분 거리 옆 건물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제 지연진 씨하고 자주 또 방송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신연린민주당의 대표인 시사번호라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균 현 대표인데 그 사람이 바로 공교롭게도 지연진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는데 그 지연진의 변호사가 황희석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금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많이 보시는 분들이시죠. 바로 강진구 박대용이 있는 더탐사에서 바로 우측 끝에 있는 사람이 그 신연린민주당의 김상균 대표입니다. 여기서 지연진이라는 그 사기정과 오범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는데 그 변호사가 바로 황희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억은 모읍니다. 1억이나 모아요. 1억을 딱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지연진이가 교육할 때 바로 바로 잡혀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보석금으로 7천만 원을 썼거든요. 맞아요. 그 7천만 원을 여기서 줬어요. 여기서요. 그런데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7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 갔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나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투명하게 하나하나 다 밝힌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 사업 피해자를 돕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건가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을 놓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지원이 되고 저희가 건건히 다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건 저희가 홈페이지로도 공개를 하고 방송으로도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펀딩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고 그것이 지출 용처는 어떤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될 때 비로소 시민들이 믿고 의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더 탐사해서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지원 기금이 제대로 좀 어떤 모범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기금은 아주 투명하게 운영이 될 거고 여러분들도 믿고 도와주셔도 괜찮을 것 알았습니다. 저렇게 최영민과 박도영이가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방송을 해가지고 많은 기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게 회계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겠다라고 저렇게 생방송까지 했는데 한 번에 다 했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사법 피해자를 돌려면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 핵심적인 변호사가 누굽니까? 황희석. 지금 현재 법무법인 양재 황희석은 지금 더 탐사의 법무를 봐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홍군은 지금 현재 더 탐사의 세무 고문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분들을 속았네요. 다.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이 그대로 이 얼음땡의 법률자문과 아까 봤지만은 지금 현재 법률 소송도 두 건인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펀드라든지 이런 모든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황희석이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 도대체 황희석 변호사와 안홍구 씨가 저를 공격하는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황희석 씨가 더 탐사의 법률자문 변호사이고 그렇습니다. 안홍구 씨는 회계를 봐주고 있고 그 둘 두 명이 똑같이 얼음땡 주식회사 가서 세물도 가지고 있고 변호사도 하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저는 이성열 씨라 아니면 안홍구 씨나 황희석 씨를 공격하는 지금 이성열이 아까 10학 새끼였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안홍구 황희석 입장에서는 20억 그냥 땡겼는데 지금 하나 지금 마지막 걸림도 하나 남아있는 거거든요. 여기만 제거하면 되는데 정처수만 죽으면 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진짜 믿겠어요. 정처수만 죽으면 될 행복한 사람들이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 황희석 안홍구, 이성열 김성수, 허재연 엄청 많네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패들이 아까 봤지만 얼음땡에 예를 들면 시사의 품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김성수 그다음에 막 얼음땡에서 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어떤 카르텔 같은 형성이죠. 다 돈이 문제였군요. 그런데 거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지연진이라는 사기정과 오범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황희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희석이보다 사기 횡령에는 굉장히 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오범이니까요. 보시면 아주 유사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이런 지연진이란 사람과 더탐사가 같이 무슨 용역계약 비슷하게 하면서 월 천만 원씩 3억 2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2억이 대여금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입회한 변호사가 바로 황희석 변호사였던 거지 않습니까? 황희석 변호사라는 건데요. 자, 아무튼 이 이성열 이란 사람은 이렇게 강진구와 계속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 드디어 이 참깨심인 참기름 들깨심인 들기름 더탐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아줬나 봅니다. 네.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도 강진구가 먹고 마시고 하던데요. 사실 중국산 참깨는 몸에 안 좋아요. 그 사람들 알다시피 중국 식품이 다 그렇지만 아, 이게 중국산인 겁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이 이제 평택에서 중국산 참깨를 들어와서 가격도 더럽게 비싸요. 지금 중국산 참깨들은 사람들이 안 찾기 때문에 이거 참깨 한 병 해봤자 저희 가락시장 같은 데 가면 7, 8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확실히 중국산이 맞는 건가요? 아, 이 사람들이 주산이 뭐냐면 중국 수입을 해서 중국산을 원료로 수입을 해서 가공에서 파는 거니까? 보수창고 업을 하는 거예요. 아, 보수창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격도 진짜 저가에 중국산 품질이라고 은하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도 아마 지저분하고 그걸 이제 시민파리하면서 참깨심인 참기름이고 들깨심인 들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금액도 지금 보니까 네 병에 세트를 해서 5만 원을 팔더라고요. 그거 가락동 가면은 얼마 안 해요. 가락시장 가면. 중국산 중국산 그게 해봤자 얼마 됩니까? 1kg 해봤자 몇 천 원밖에 안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건 이거대로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얼음땡에서 펀딩을 이제 모금을 했다는 겁니다. 펀딩.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안 나온 거 뭐냐면 그때 아까 재후무룹이 처음 최초에 재후무룹이 원금 3배를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황희석이하고 그 당시에 돈을 빌렸던 이성열이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다시피 신용 문자로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저한테 연락이 돼갖고 그 부분은 사기죄로 지금 고소를 지금 저도 지금 준비를 지금 그러니까 그 초기에 펀딩을 모았던 14명 중에 일부 부융이 현재 신불자인 이성열을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현재 사무총장님한테 소송을 의뢰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황희석이가 그 당시 이걸 갖다가 거액의 어떤 그 돈을 빌리는데 진짜 이자는 커녕 한 푼이 못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똑같은 사기를 하고 있거든요. 펀딩 수익이 연 14%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용연금 수익률도 지금 5%가 돼도 아니 연 14%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아 머리 아프고 펀딩 펀딩을 하려면요. 그게 대한민국 금융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금감원에 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금감원에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허가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허가 안 받고 하고 있어요?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자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를 한 게 아니라 재민그룹 이름으로 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사업자 이름으로 지금 돈을 받고 개인 통장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유사수신인데요? 유사수신이죠. 어허 이런 행위를 막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황희석이가 뒤에서 안 온 거 같이 하던데요. 아니 황희석은 변호사하고 안 온 건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알고 세법을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설마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 법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다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방송에도 평택 공장 가서 같이 황희석이하고 막 둘러보고 그다음에 여기 황희석이가 계약서 쓰는 데 있어서 확실히 얘를 국민관리원에다가 유사수신 행위를 한다고 펀딩 그거 신청을 안 했단 말입니까? 그거는요? 네. 펀딩 그런 수신을 하려고 그러면 예금이잖아요. 3년 후에 10 몇 프로 사실상 예금 아닙니까? 불특정 당수로 하는 예금을 하려면요. 그걸 받으려면 자본금이 몇 배가 은행 은행 외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예금 사업을 누가 그럼 내가 은행 만들어갖고서 암흔하게요? 예금인데 사실상 연 10%씩에서 14%까지 준다 그러면 원금은 만기시에 돌려주고 그럼 여기가서 다 누가 미쳤다고 은행에 5%도 안 되는 전기 은행 이자 해봐봐야 5%도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면 떼도 대박이죠. 대박이 나겠네. 14%니까. 그러면 새마을금고니 금융기관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말도 안 되죠. 여기 보면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이거 한영숙 계좌예요. 아 그래요? 법인도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참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죠. 금융기관도 아닌데 연 14%로 펀딩을 한다. 그리고 지금 1차 아까 했잖아요. 펀딩 결과가 나왔네요. 제후그룹에서 아직 돈 한 푼도 없고 이자도 못 받아서 지금 사기로 지금 걸라고 하는데 황희석이하고 저희 그거를 근데 지금 여기다가 보시면 잠깐만요. 40억을 40억이요? 네. 40억이요? 네. 1차가 아마 50억을 투자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50억이요? 네. 자 보세요. 1, 2, 3, 4 1, 2, 3층 아까 4층짜리 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4월 29일자 올해 4월 29일에 50억을 아마 50억 받은 것 같아요. 50억을 받아서 건물하고 창고에 임대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쓰고 하면서 공사를 해서 50억 현물 자산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창고하고 시설비 등으로 해서 50억 현물 자산을 갖다가 되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 지금 여기 아까 돌린다고 그랬죠? 네. 여기 보시면 아직 배당할 겁니다만 돌려주지 않았네요. 아까 원금 돌린다고 그랬죠? 또 갑자기 주식을 배당할 거라고 그랬죠? 아 원금을 그러네요. 아까는 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주식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사익군대 전용주행인 거예요. 대신 주식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원금은 만기시에 돌려드립니다. 원금 얘기 돈으로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펀딩 결과라고 하면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준다고 말을 바꿉니다. 사익군대 전용적인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일단 받아. 그다음에 원금 쪽 그러면 야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너 주식이 되면 너 떼부자한테 3배 이상 돼. 주식으로 받아. 어. 지현진이가 지금까지 주로받던 수법이다. 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원금을 원금을 돌려받아야 돼. 원금을 돈으로 줘 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대박나는 아이템이니까 주식으로 줄게. 주식으로 받아. 이거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아이디스 홀딩스 사업. 그다음에 많이들 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 2차 펀딩 들어갑니다. 2차 펀딩을 또 해요? 네. 자 1차 펀딩으로 여기 써야죠. 1차 펀딩으로 해서 여기 재행국으로 써있죠. 재행국으로. 네. 재행국으로 써있네요. 사무실동이 완료됐습니다. 4층은 예정입니다. 2차 펀딩. 네. 참기름 또 들기름 나오네요. 공장도 만들고. 이제 고추. 냉동고추도 한대요. 중국산 냉동고추죠. 또 펀딩 중이래요. 4층 공사에서 펀딩 중에.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여기서 막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건데. 보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자 지금. 자. 2차 펀딩 절차 이렇게 해서 네. 한 부자가 10만 원에서 5억까지예요. 한 부자가 5억까지요? 자 5억까지 내는 사람들은 이제 좀 이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이유는 뭐냐면 황희석이가 조국 그걸 한다고 해서 네. 좋은 데 쓰는 줄 알고 사업피자도 쓰고 그다음에 조국도 한다고 해서 네. 돈 많은 강남의 부자들이 많이 출출을 했는데 지금 한 푼도 안 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지금 지금 방금 홈페이지에서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금융법에 의거해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지금 이거 네. 저희 정의연대에서 신고해서 네. 지금 금융감독원하고 네.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어요. 수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허가도 받고 있지 않고 아무런 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황희석이하고 안홍구하고 네. 이 관련자들 네. 아마 이제 조만간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옵티머스라든지 아이디스 홀딩스 밸류인베스트먼트 네. 다 이런 식으로 다단계식으로 돈을 계속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돈을 막 키워나가는 방식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지금 이게 다단계 금융사기에요. 진보 진영에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시민을 대상으로 아 근데 이거 도탐사가 주도해서 그렇죠. 방송을 해주고 막 난리를 친 거죠. 막 창깨 시민 이거 진맛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정말 심각한데요 이거. 자 여기서 법률을 보시면 네. 유사수신행이라는 게 뭐냐면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은행업이라든지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자수라는 게 중요해요.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자수한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형이 예를 들면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아까 원금 보장하다고 그랬죠? 원금 보장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안 되는 거네요 이거. 그 다음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일을 초과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명목을 일종의 예금이죠 지금 사실상 예금이죠. 예금을 14%까지 준다고 그랬으니까 전기 예금이죠 이게 일종의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장래의 매출가액 재미를 받는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다 관리네요. 다 관리네요. 다 관계되죠. 원금 보장해줍니다. 지금 보면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미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아까 주식을 준다고 그랬죠? 주식을 준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금전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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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이나 유가증권 여기 이거 그러네요. 유가증권 주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식을 준다. 이런 사회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유사수신 행위를 대놓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홈페이지가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막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가서 찾아낸 겁니다. 아니 민주진보 진영에 계시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유사수신 행위를 대놓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니까 법률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게 금액 크기 때문에 특가법이 들어갑니다. 아 특가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진행이 됩니다. 10년 이상이요? 왜냐하면 이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또 해당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조세포탈도 들어가고 아 맞아 맞아. 여러 가지 다 들어가서 세금도 문제가 있겠네요. 한 20년 정도 나올 수 있어요. 20년이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어휴. 큰일 났네요. 진보 진영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민주진보 진영 이거 어떡합니까? 저탐사로 인해서 진짜 이 폐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김상민 정의원대 사무총장님께서 취재한 내용이 다 100% 사실로 드러나고 경찰 조사 결과 유사수신 행위로 다 드러난다고 한다라면 관련된 자들 이성렬 씨를 비롯해서 황희석 변호사 안홍고 씨 등등은 징역형을 면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변론사 세무사까지 했던 사람이 아 저 세무공원 세무공원 대구 국세천장까지 했잖아요. 문제대 피해자들이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가게 되면 가정이 파탄 나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전지사 모은 게 지금 아까 5호까지 준사했잖아요. 아니 참기름특길 중국산이라면서요? 여기에 무슨 이거 가락동 가면요. 내가 물어봤어요. 가락동에 사시는 분한테 이거 얼마에 살 수 있냐? 이거 하나 해봤자 8천원이래요. 8천원? 다 합해봤자 이거 얼마 되겠어요? 근데 이거 얼마에 판다고요? 5만원. 5만원이요? 수업선물세트. 8천원짜리를 5만원에? 아니 그러니까 한 병에. 한 병에. 그러니까 대략 가락동 가면 3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예요. 3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런데 5만원에 팔더라고요. 5만원에. 어찌 됐든 이게 지금 현재 연 12% 수익률을 줄 수 있다. 14%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런데 현재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돌려받기 형식으로 그래서 2차 펀딩을 하는 거예요. 이제 3차 들어옵니다. 4차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금 줘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펀딩이 점점 커지죠. 지금은 이제 원금을 주지 못하고 있고 주식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서요.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작전을 쓴 거죠. 돌려받기. 돌려받기. 자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거는 바로 이 쟁호그룹에 안원구 씨가 부인의 그림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나한테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너무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갑자기 이제 딱 보니까 뜬금없이 그림을 팔고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많은 데서 보게 되면 그림이라는 건 불응의 값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저희가 아니고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터져버리면 민주진보진영 완전 폭망하겠는데요. 이걸 만약에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빨리 터뜨리는 겁니다. 이걸 총선에 이용하지 못하게 총선에 이용하면 진짜 진보진영 완전 폭망하겠어요. 지금 이걸 빨리 암덩언에 빨리 쫓아내야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암은 잘라내는 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터뜨린 거예요. 안홍구 국세청장 부인이 자기는 이제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강매를 한 거예요. 미스프문은. 자기 그 직위를 이용해서 세무 공무원들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세무 편의를 봐준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갖다가 강매를 시킨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나 있냐면 15억 원이나 15억 원이익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변호사반만 적용이 돼서 이제 징역 2년인가? 실용사는 나왔는데 그 당시 구속됐네요. 네. 구속돼서 실용사는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 그림들을 팔 때 이거는 추정입니다. 보통 예를 들어 내가 비자금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금액을 한 1억 정도 그림 부리는 값이잖아요. 이거 한 500만 원짜리 그림을 1억 주고 사는 거예요. 9500만 원은 그림은 부르면 값이죠. 9500만 원은 합법적인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또 정권가 있잖아요. 이전에 안홍구 씨가 그러면 이 갑자기 참기름 파는 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그림을 판 이유는 뭐냐면 검은 돈이 사실은 여기에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지만 뭐 통장 추적하면 다 나오죠. 그거야. 그렇죠. 이 그림이 뭐 부르면 가격인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정확하게 측정돼 있는 가격도 아니고 얼마든지 비자금화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림 갖고 하는 경우가 제가 어저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공그룹에 대한 이 황희석 황희석과 안홍구의 인맥도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려갖고 이렇게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내가 검찰에다가 보낸 이렇게 추정이 되니까 이렇게 추정이 되니까 이거를 갖다 수사해달라. 여기 보게 되면 그 더탐사의 강진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뭐 이성려라고 사진 찍는 거지 뭐 방송마다 창기름, 들기름 쩝쩝 다시면서 무지 맛있다. 중국산 창기름 국사보다 더 맛있는 모양이에요. 쩝쩝 다시면서 이거 엄청나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 안홍구 씨는 여기도 회계 봐주고 여기도 회계 봐줘요. 세모 회계를 두 분 다 황희석이는 더탐사도 봐주고 재문도 봐주고 양쪽 다 받아줘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황희석하고 안홍구가 지금 지금 열린민주당 같이 지금 신부연린민주당 여기 사무육장이었고 여기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거가 워낙 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동천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들어간 거라고 여기 열린민주당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봤자 도저히 과거 아까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있고 2차 가해 사건도 있고 여기 아용구는 부인 뇌물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두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당을 하나 만든 거고 신당을 만들라고 신당 자금이 작년 5월달에 신당을 하게 되는데 돈이 신당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사실은 김상균이가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정치적 야옥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정치자금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거는 제 추정이고 이건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진짜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이거 민주진보진영에 있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신당 차공당 작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로 추정된다는 거니까? 그림 판매 대금 형식으로 리베이터도 받고 등등 해서 정치자금 부분들이 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가 하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50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시민들이 푼 돈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1차 펀딩을 그러면 어디서 들어왔겠어요? 글쎄요. 자금 세탁을 하는 검은 조직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건 아직 추정이죠? 추정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5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몇 가지 제가 집핀 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 추정 돈은 이 민맥도는 추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정이고요. 대략 현재 김상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민맥도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손혜원이 만드는 신당이 있잖아요. 만들려고 추정되는 신당. 그러고 보니까 손혜원 씨가 목표에 내려가서 주식회사 빵은 진보한다는 하나의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거기에 또 사내 이사로 황희석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면 거기에 또 해병마취 라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허삼문도. 그래서 허삼문미라는 사람이 요즘 왜 그렇게 정천수, 김두일, 최진수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그게 뭐냐면 정천수를 잡아야 되잖아요. 정천수를 잡으려면 누구 잡아야 돼요? 당 힘들게 잡아야죠. 그러네요. 더탐사와 지현진이가 용역계약을 맺었죠. 용역계약을 맺어서 매월 천만원씩 그다음에 2천만원의 대여금을 주는 용역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요. 참 이거는 진짜 제가 대주주이고 저도 모르게 또 사내 이사인데 저도 모르게 이런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 배임이에요. 100% 배임이고 이거는 황희석이가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문제력이 보시면 지현진 씨가 서울 도봉구 어쩌고 저쩌고 오피스텔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 시민기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지현진 씨가 여기 살고 있는지를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방문을 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지현진 씨나 그의 와이프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이 건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죠? 모르죠. 그러니까 강진군은 지현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살고 이 사람이 채무 변환을 할 수 있는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아니 일단 아까 보면 계약서 보시면 천만 원을 누구한테 주어있냐면 지현진의 부인 이름으로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저기 위에요.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금융계좌가 지급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지현진 씨가 지명 불량자잖아요. 지명 불량자잖아요. 이거 배우자 명의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금융심명법 위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불법을 대표이사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변호사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확인되는 것들 법을 아는 인간이? 법을 다 어겨가면서 한 거예요. 배석해서. 그래서 저희 시민기자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확인도 하지 않고 강진군은 그냥 배임을 방조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식담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식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식을 담보로 했는데 이게 미발행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발행도 안 되고요. 얘네들을 하는 집 보면요. 항상 미래를 마이럴 리포트를 찍는 사람들 같아요. 행령을 시도했다. 인출을 시도했다. 범죄를 하려고 예상했다. 그다음에 발행하지도 않은 주식을 발행할 걸로 예상을 해서 이걸 담보로 해서 자 그다음에 이 살고 있는이라는 게 지금 그때 8개월 만기가 얼마였느냐 하면 9월달이니까 9월 7일 빌렸으니까 이게 5월 7일인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담보는 언제까지예요? 5월 31일까지죠. 맞아요. 5월 31일까지. 지금 아직 다 안 갚았죠? 안 갚았어요. 담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보도 없고.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완벽한 배임. 아까 보니까 거의 다 갚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 갚았다는 얘기인지. 완벽한 배임이고요. 보시면 주식 미발행을 확인서. 주식을 미발행한 것을 확인서를 찍어줍니다. 난 세상에 주식 발행 확인서를 끊어주는 경우를 봤어도 주식 미발행 확인서를 끊어주는 경우는 보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를 갖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회꾼들이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회꾼들이 주로 하는 게 사무소유죄, 공무소유죄예요. 맞아요. 이게 원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증거가 저희가 계좌를 추측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러한 범죄를 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해서 배임이라든지 횡령, 사기 등등 해서 지금 이걸 검찰에 일단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이 부분들은 빨리 제가 볼 때는 제발 청소년에 의하지 말고 경찰은 빨리 조기에 지속하게 수사를 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라는 사람 김성수라는 사람도 뺄지에 욕심이 있다는 말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또 이제 저에 대해서 뭐 하나 또 깠다고 하면서 2022년 1, 2월경에 저희 열린관TV가 이제 노년동 스튜디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때 최준숙 과장에게 제가 여기 저기를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고 최준숙 과장이 당시 이제 여러 지식산업센터라는 곳들에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강동구, 하남시, 의정부, 양주까지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분양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연락을 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한번 거기도 가보자 해서 그 당시 최준숙 과장하고 최감동하고 저하고 셋이서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식산업센터보다 저희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보증금도 저렴하게 해주고 월세도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했지만은 아무래도 제 와이프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다른 곳을 알아봤어 이제 그 다른 곳이 바로 최영민이가 소개한 별넷 스튜디오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기로 하고 지금 별넷 스튜디오에 입주하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동산피를 투자를 하려고 했다. 부동산피를 투자 시도했다. 시도범이다. 라고 또 이제 김성수 씨가 방송을 했나 봐요. 저희 아내에 대한 얘기도 까면서 그런데 이 내용은 최영민, 최준숙, 정철수밖에 모르거든요. 누가 과연 김성수한테 이 내용을 전달했을까요? 최영민일 것으로 100%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최영민이라는 자는 과거에 정몽주 전 의원의 BJTV를 운영했던 사람이거든요. 카메라 감독이었어요. 정몽주 전 의원과 갈라지면서 정몽주 전 의원의 가짜 미투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저기 뿌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김영민 TV에서도 정몽주 전 의원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최영민이가 그 자료를 넘겨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최영민이라는 사람은 저에 대한 것을 더 탐사에서 공개 안 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억인가 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최영민이가 자본금 1억에 그다음에 보증금 이게 얼마냐면 1억 7,300만 원에 월세 685만 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더 탐사 맥주도 팔고 더 탐사 이름으로 뭐도 팔고 더 탐사가 술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근데 거기 그 돈이 685만 원 월세가 나오겠어요. 그거 안 판다고 했었는데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었는데 다 팝니다. 그 스튜디오를 만들 때 이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카페가 아니다. 오픈 스튜디오다. 카페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베이커리 카페라고 그 증거를 계속 공개를 했었는데 이들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컨셉 이미지죠.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년동에 있을 때부터 오래된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저런 수건 사업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제가 노년동에 있을 때 대표였거든요. 저런 수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바도 없는데 박대웅이가 카페가 아니다. 카페가 아니고 오픈 스튜디오다. 카페가 아니고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신사업을 추진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는데 소통 공간이고 같이 열린 공간이고 취재하고 공개 방송을 하고 시민기자 활동 지원을 하고 세미나 공간을 활용하는 그거일 뿐이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카페가 아니라고. 카페가 아닌데 이런 거 팝니까? 팔아요. 이거를 직접. 돈 받고 팝니다. 시민들한테. 카페가 아닌데 이런 짓들 하고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조영민이거든요. 보시면 저것도 일회용 젓가락 쓰고 있어요. 이런 거 먹고 있고요. 이런 거 팔고 있고요. 카페가 아닌데 이런 거 팔고 있습니까? 시민언론 더탐사 아니 더탐사 스튜디오하고 별개의 회사 아닙니까? 시민언론 더탐사 술집이에요? 술을 팔아요. 카페가 아닌데요. 여기 와서 뭐 드시면 음료와 식사 30% 할인 쿠폰도 판매한답니다. 카페가 아닙니까? 카페메뉴라고 돼 있네. 거기 거기 거기. 카페메뉴. 밑에 밑에 밑에. 밑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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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메뉴안내라고 돼 있잖아요. 카페. 메뉴안내. 카페가 아닌데 카페메뉴안내라고 되어있고. 보시면 카페에서 파는 이게 뭡니까? 카페에서 파는 거잖아요. 라떼. 찐구 라떼랍니다. 찐구 라떼. 강진구라는 얘기네. 카페에서 파는 라떼 아닙니까? 왜 말장난을 잡고 합니까? 여러분들. 사업 목적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시민들을 우렁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파리하고 시민우렁하고. 아니 이게 10억에 시민 후원금으로 지금 이거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카페가 아니래요. 얼마나 이렇게 시민들을 우습게 알고 시민파리를 합니까? 그러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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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파리지 그만하세요. 시민으로는 아니에요. 개인의 사회요. 합시민파리를 해서. 인민국. 어찌 됐든. 그런데 그 공사비가 굉장히 석연치 않았고 지금 취재 중에 있는데. 그 7억 원도 과연 공사비 7억이 들었을까? 그것도 이제 취재 중에 있어요. 취재 중에 있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어찌 됐든 저는 현재 이 당시에 저희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지지산업센터에 입주하지 않았고. 별레스튜디오로 최영민이가 소개한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또 시도범이라는 거예요. 또 시도범. 횡령을 시도했다. 인출을 시도했다. 그럼 최영민이가 그랬으면 최영민이 하면은. 이제 걔는 완길범이네. 부동산피를 투자하는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6월 7일 날 저를 이들이 해임을 하고. 제가 이들로부터 악마화가 되고 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아무도 제 주변에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자도 우리 김상민 사무총장님은 열공사태에 대해서 그냥. 몰랐죠. 몰라거나 더 탐사 말만 듣고 정선수가 나쁜 겁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알고 있었죠. 저 얼마 전에 어제 이인영 대표님도 모셨는데. 이인영 대표도 그 당시에는 더 탐사 말만 듣고 정선수가 사기꾼인 줄 알았답니다. 지금 저하고 열린시민 뉴스 같이 하던 동지 하나도 내가 이제 이런 쪽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 진보를 공격한다고 나하고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하면서 동지 하나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더 탐사를 공격하면 민주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거다. 그렇죠.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게 사실을 봐야 되잖아요. 진실을 봐야 되고. 왜 사람들의 셀럽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왜 그 사람의 거짓 증언만 믿냐 이거죠. 우리가 윤석열 당한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 당한 처음에 정의룡 검사인 줄 알았다니까. 사람의 충성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진보 진영의 꽤 유명한 교수님들, 스피커들, 셀럽들 이런 분들이 더 탐사가 경영권을 강탈하고 찬탄한 거를 달하고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정천수 PD 미안하다.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공격당하니까. 자기들이 올바른 말을 하면 더 탐사 추정자들부터 공격당한 게 두려우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 중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김흥민 PD라든가 골수 기자 같은 경우는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공격합니다. 제가 작년 6월 7일날 1일로부터 해임되고 나서 경영권 강탈 사건에 대해서 저는 쭉 1년 동안 시민자에게 증거를 보여드려왔었어요. 저는 그들을 공격한 적은 없어요. 사람 강진구, 사람 최영민, 사람 박대웅을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경영권을 강탈한 사건에 대해서만 저는 쭉 1년 동안 조명을 해왔었는데 저들은 그 경영권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 정천수라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데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제가 8월 28일날, 작년 8월 28일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사갱을 헤맬 때 그로부터 한 달여 정도 뒤에 10월 7일인가요? 작년? 이들은 이렇게 놀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저 영상을 최근에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20억 자살을 빼앗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진보의 스피커라는 대형 스피커도 하나 없고 미쳐날뛰는 거죠. 악마가 아니고서 이런 식의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나 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크레센트님, 권 기자님이 회식 장소에서 춤추고 노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유포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취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어서 굳이 방송 내용이 담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물어보시겠지. 그거를 누가 찍었냐면 최진숙 과장님이 찍었다고 하고요. 그 파티는 최진숙 과장님의 송별회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김송수라는 작자가 제가 작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평론가도 아닙니다. 자기가 취재를 했는데 저 영상을 찍은 게 최진숙 과장의 송별회였다. 그리고 저걸 찍은 사람이 최진숙 과장이 찍었다고 했나요? 최진숙 과장은 저 현장에 있지도 않았대요. 그래요? 제가 그 이사라는 커뮤니티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최진숙 과장하고 김두일 작가는 저기 현장에 있지도 않았답니다. 안 간 거예요. 안 간 사람이 저거 어떻게 찍습니까? 팩트는요. 2022년 10월 7일경에 더탐사의 워크샵이었고 당시 풀빌라 글램핑장이었답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글램핑장으로 보여요. 그리고 해당 영상을 찍은 사람은 최영민이랍니다. 그 최영민이가 더탐사 내부 단톡방에 공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심혁이가, 정기용 심혁이가 그거를 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한 거예요. 지들끼리 유출하네. 네. 그래놓고 저거를 김성수는 최진숙 과장이 찍었고 마치 유출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본인이 취재했다더니만 방송으로 아무 말이나 지껄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취재를 좀 했어요. 그거를 누가 찍었냐면 최진숙 과장님이 찍었다고 하고요. 그 파티는 최진숙 과장님의 송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평론가 맞습니까? 유튜버지? 아니 그 찬기름 파는 거 보세요. 김성수 씨. 그 저 그 지금 찬기름 파는 거 보면 막 그 중국산 찬기름 뭐가 좋다고 그냥 입을 쩝쩝 다시면서 뭐 아이고 맛있다 뭐 저 그 인간들의 지 그 그 진짜 그 아우 그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끝에 보시면 글램핑장으로 보이죠. 텐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영상 찍은 사람이 최영민이었는데 최영민이가 크크크 되는 웃음소리도 들렸거든요. 어떤 분께서 또 이런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정신이 깨어났다. 분노가 밑바닥에서 끓어오른다. 그리고 눈물. 난 좀비마냥 더탐사를 따라가서 정대표와 열린공감을 죽어라 죽어라 라고 외쳤다. 꿈을 꾸었고 꿈에서 깨어난 느낌. 아 잔인하고도 비열한 폭력이 있었다고 그래도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하셨습니까? 수풍아리 인상렬입니다. 네. 저희는 펀드를 여기 방송에서 봐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한번 펀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예예. 그거 그러면 2차 펀드 모집을 한다 그래갖고 저희가 좀 자세히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 펀드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돈을 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자 드리고 돈금 갚아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자는 며칠 날 언제 어떻게 주는 건가요? 매달 말일 날 이자를 드리고요. 아 매달 말일 날에 이자를 준다고요. 몇 프로씩 이거 주는 건가요? 1년차는 10% 2년째는 12% 3년째는 14%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구자가 몇 구자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구자가 아니고 10만원 이상 여유되는 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그건 사업자금으로 쓰거든요. 이게 펀딩에는 구자가 있어가지고 뭐 한 구자면 한 구자, 열 구자면 열 구자 이렇게 지정해갖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냥 10만원 이상 네. 예. 그렇게 뭐 여유되는 대로 해주시고 이게 그러면 보증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보증을 해주는 건가요? 네. 저를 믿고 그렇게 하고 뭐 어 그냥 금액이 크면 저 회사하고 네? 금액이 크면 회사하고 네. 펀딩을 다 해드립니다. 어 이거 지금 설명회도 없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펀딩을 하려면은 1차 설명회가 있으면 선 그 설명회 증서를 다 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원래? 네. 그런 절차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아 절차도 하나 준비 안 하고 펀딩 하시는 건가요? 네. 참고해서 네. 참고를 저 시민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차고 잡고 참고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오셔가지고 그 직접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한테 지금 입금시키라는 거는 무슨 거를 입금시키라는 거였죠? 네. 펀딩을 한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아니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돈을 입금시키라고 해갖고 저희들은 펀드 다른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저희들은 저기 은행에서 직접 하는 거 증권에서 직접 하는 거 네. 해가지고 펀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여기도 어떻나 하고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체제가 이상하네요? 그러면은 안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라고요? 네. 은행에서 그렇게 뭐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뭐 정천수 뭐 방송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요 코인도 하고요.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른 펀딩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펀딩은 저기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들이 온라인 펀드를 한다 그럴 적에는 1차 설명회에 대한 그거를 다 먼저 다 줘요. 우편으로 다 보내줘요. 저희가 그 펀드를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아 그래요? 네. 설명... 아 가입하고 싶다면 네. 그 서류를 보내요? 증명서를 다 보내요. 이 회사에는 어떠한 어떤 거를 해가지고 앞으로 자산을 늘려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설명회를 다 저기 온라인으로 할 적에는 그렇게 다 주거든요. 오프라인으로 할 적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설명회를 듣고요. 아 설명회를 하든가 설명서를 보내든가 그렇게 한다고요? 설명서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그 펀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아 이 펀드는 할만하다 그럴 적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자산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다 보거든요. 아 선생님 그러면 그러면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데 정권은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중은 어디서 쓰나 하면은요. 증권 증권에서 서주는 거예요. 증권 회사에서요? 네. 증권 회사에서 해갖고 은행으로 집중 증권이니 뭐니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이자는 얼마씩 되는데? 그런 체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제 방송 보셨어요? 그거는 안 보고 저기 더 탐사만 보고 있어요. 시민 언론 더 탐사만. 3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제가 윤석열 최규가한테 재산을 다 뺏겼거든요. 3년 전에 혹시 열린공감TV에서 저랑 강성 기자랑 방송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시민 언론 더 탐사는 많이 너무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갖고 유튜브 보다가 우연 상쾌 들어가 봤던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펀드 이야기를 하면서 11%인가 12%인가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지 이 펀드가 도대체 뭐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중권에서 나온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저는 평택항에서 냉동냉장 창고를 했고요. 네. 2011년도에 김근희 고무부 장진호가 저한테 접근해서 공사 사기를 쳤어요. 장진호 고무랑 고무 김혜섭 아시지요? 저희는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시민 언론 더 탐사에 들어가 보니까 얼음땡이라는 회사가 펀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광고를 많이 해. 네. 설명을 좀 들었어야 이해가 됩니다. 시민분들이 제 변호사비를 그때 2020년, 3년 전에 1차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2차로 변호사비를 해 주시고 작년 겨울에 이제 제가 이제 시민분들이 제 사건에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그러면 창고 뱉들었던 거를 돌려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이제 시민분들께서 돈들어 모아주셔서 창고를 되찾았거든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돈을 모아준 게 펀드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준 돈으로 창고 찾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고를 찾았는데 이거를 최은순의 친구들이 다시 또 괴롭히면서 창고를 뱉들어 덤비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고 창고 월 사용료 꼬박꼬박 갖고 있고 참기름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금도 좀 모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농침하고 윤석열 차혈관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 거예요. 그 제 사건이 윤석열과 검사들, 최은순, 김건희, 김건희 고모와 고모부가 다 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 주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안 봐요. 유튜브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해서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 방송을 신의 언론도 판사를 보니까 이자가 11%, 12%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이런 펀드가 다 있지? 이렇게 이자 주는 데가 있지? 하면서 지금 관심을 가져서 한번 전화해서 문의. 선생님께 제가 거꾸로 좀 배워야 되겠네요. 문의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솔직히 창고에서 일만 해라 좀 무식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펀드에 대한 거는 어떠한 판매를 해갖고 매출을 어떻게 올리고 그런 건 지금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냉동 냉장 창고예요. 천평. 이 냉동 냉장 창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아요. 월 3,300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YH 물류한테. 그렇게 수익이 있고요. 참기름 덜 기름을 좀 팔면서 지금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그게 1년에 매출이 얼마 안 되잖아요. 총 매출이. 아무튼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이자 주고 온 건 적립할 돈은 충분히 됩니다. 그걸로 해갖고 어떻게 이자가 충당이 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자꾸만 묻게 되는데 내일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를 조언을 듣고 내일쯤 한번 제가 다시 전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괜찮다 그러면 제가 내일쯤. 저는 설명서를 보내드리거나 현장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모셔가지고. 그럼요. 보통 다 그래요. 설명서. 설명회가 있고. 그렇죠. 그냥 누가 무턱대고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냥 돈을 갖다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돈을 그냥 이렇게 줘야 안 주지요. 누구든지. 내 진짜 10원짜리 하나도 나하고 다 피 같은 재산인데요. 맞습니다. 이 많은 시민들은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여기 모인 시민들은 한 집단의 범법 행위에 분노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집단의 이름은 시민 언론 더 탐사.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고 있으나 수많은 범법 행위를 장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은 아직 그들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에서는 목숨을 걸고 시민분들께 이 진실을 알립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어벤져스라 칭하는 더 탐사는 많은 범법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그 행위들을 파헤치다 보니 놀랍게도 수많은 의혹과 비리로 알려진 그들과 흡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세력들. 열린공감TV에서 집중 취재 보도합니다. olーん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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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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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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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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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ps. 2배에서 만나요. 바랍니다. 손을 $8. 마사지 아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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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형 어디서 쳐? 이사야 하고 갑시다. 잠깐만 해야 될까요? 어휴, 잠깐만. 어휴, 이거 너무 잘 주말!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형 어디서 쳐? 이사야 하고 아휴, 지금 최영민이가 저 뒤통수 한 대 가겠습니다. 증거 있어요? 네, 같이 갔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건 나중에 해야죠. 아니, 지금 원여를 왜 쳐? 이사회 진행합시다. 여자 때리는 거 아니야? 이사회 하면 어떡해. 아니, 뭐 하는 거지? 잡아요. 조용히 해. 오오오오오오. 어? 왜 그래? 왜 그래? 문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줘! 문 열어주시라고요. 문 열어주시라고요. 열어주시라고! 어, 어. 왜요? 문 열어주시라고요. 특별히야! 문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지금 막도장을 찍게 합니다. 지금! 문 열어주시라고 빨리 빨리 문 열어주시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왜 여자를 때려 왜 여자를 때려 여자를 때리잖아 이사회하게 들어와요 이종원이야 일단은 지금 당장에 정리를 하고 당장에 신고했고요 당장에 신고했고 지금 누가 때리고 있는지는 여기 녹음이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다 대대어있습니다 부끄럽게 이사자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여자 때리라고 하지 말고 어디 그렇게 이사명은 안 할거야 지금 장례정리하고 부끄럽게 이사자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이사사라고 하지 말고 어디 그렇게 이사명은 안 할거야 지금 이사명 안하고 도망갈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계속 폭행하면서 다섯 명이 몰아넣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장례정리하고 이게 이사회에요 당신이 사과했으면 됐잖아요 아니 안선한 실장님이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회를 하려고 방송에서 인격살이를 했잖아 당신이 사과만 했으면 됐잖아 당신이 인격살이를 해 무슨 인격살이를 해 나가세요 나가세요 사람을 폭행해놓고 무슨 나가세요 이게 이사회에요 이사회 불러 아까 계속 전화를 전화를 주셨어 내가 동행 좋아하고 맨날 가만히 참으니까 사람을 나빨 줄 알아 어디 이런 이사명 같은건들이 진짜 너 어디서 사람을 때려 이 새끼야 내가 아직 때렸는데 여기 다 녹음 되어있어 다 녹음 되어있고 다 노출해있고 다 등보있으니까 바로 협박을 위한 감금 및 집단 폭행 이는 마치 윤석열과 그의 검찰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주변 사람들에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와 검찰 사부 폭행을 행하여 그 폭거를 견디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윤석열과 검찰은 이를 언론을 통해 이재명 탓으로 돌리려는 짓을 했으며 같은 행보로 더탐사는 정피디를 협박 및 감금 집단 폭행을 행하여 법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여자를 앞세워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해 정피디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정피디는 이 일로 인해 뇌진탕 판정을 받아 급히 입원했으며 그 상황에서 정피디는 목숨을 걸고 영상 촬영과 녹취를 하였고 이날 있었던 이사의 증거 영상을 수차례 공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자신들을 스스로 어벤져스라 칭하는 더탐사에 민낯을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저들의 민낯을 보고 진실을 깨달아 더탐사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공개된 증거 영상에서 저들이 카메라로 이사회 상황을 전부 찍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CCTV와 영상 공개를 일제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탐사는 CCTV와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진 두 장과 열린공감TV에서 영상을 포화 멋대로 편집한 쇼츠 영상을 올리며 많은 시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나 더탐사 측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청계강장 윤석열 퇴진 10차 촛불 행진에서 강진군은 연단위에 올라가 윤석열과 김건이를 끌어내릴 스모킹건이 있다고 외쳤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석열, 김건이 정권의 스모킹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 강진군은 이 사건이야말로 그들을 끌어내릴 스모킹건이라 외치며 많은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스모킹건은 바로 첼로리스트의 제보로 인한 청담동 술자리 더탐사는 청담동 게이트를 5개월 가까이 취재하며 보도하였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며 연일 방송에서 숨기는 것이 없으면 검찰과 항동은은 CCTV를 공개하라며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을 정의로운 기자라고 칭하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상이 찍혀있는 CCTV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항동은과 검찰들에게는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된 CCTV를 공개하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감금 및 집단 폭행을 행하는 영상은 숨기면서 윤석열과 항동은에게 술자리 영상을 공개하라는 이 행보는 과연 정의로운 걸까요? 자신들을 정의로운 기자라고 스스로를 칭할 수 있을까요? 시민 여러분, 누군가가 행하였다가 중요한 겁니까?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안되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된다는 이중적인 사생의 진정 정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안되고 더 탐사는 된다가 당신이 진정 생각하는 정의입니까? 그곳에 당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정 꿈꾸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은 이중잣대를 내골고 있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진실이 있는 대한민국입니까? 오늘 총회 전 주변에 집회신고가 돼 있는 관계로 안전요원을 배치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지원의 2023 비합 108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으로 오늘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정천수 이사께서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장께서 개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열린관TV 일단 주식회사 시민언론 덕탐사 이하 열린관TV라고 하겠습니다 사내의사 정천수입니다 근본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열린관TV 임시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석주주의 주식수를 보고하겠습니다 2023년 9월 6일 소집허 당시 기준 당사의 발행 주식 총수는 1만5천3백주이고 주주는 총수 3명입니다 이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2명입니다 이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만주이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정천수와 최영민 2명입니다 이 중 오늘 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2명이고 그 주식수는 1만주입니다 이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총수 100%가 총회에 출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주총수는 3명이고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만주 이 중에 2명이 참석하셨고 그 주식수는 만주입니다 100%가 참석해서 출석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회자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의 100%를 가진 주주가 출석함으로써 본 총회는 오늘 의안을 결의할 수 있는 최소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본 2023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남양주지원회 2023 비합 108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주주님들과 대리인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결과로 조속한 내부정리를 진행하고 회사가 정상화되어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요 금일 목적사항인 부의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앞서서 자문 변호사께서 주주 제안 등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 변호사 부모님 동인의 박성하 변호사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최영민 주주께서 지금 10건이 있는 주식 추석 전체 만주 중에서 지금 정천수 주주가 5100주 최영민 주주가 4900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영민 주주 주장은 정천수 주주 5000주 최영민 주주 5000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주주총회의 소집 허가권자 그리고 주주총회의 주재권자인 정천수는 이 주주총회 소집 허가결정이 난 2023 비합 108 결정문 2위의 1 기초사실 2022년 7월 15일경 사건 본회의 발행 중인 만주로 신청인이 거주 5100주 최영민이 49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 결정문에 근거해서 5100주 4900주 정천수 5100주 최영민 4900주를 전제로 해서 주주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나서 최영민 주주와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 이사회의 명의로 소집권자인 정천수에게 주주총회 목적사항 추가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시주주총회 경정결정이 났다 경정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결정에 이사 사인의 선임의 건 해놓고 후보를 5명으로 적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5기로 판단해서 경정결정을 며칠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정결정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정결정 전에 이루어진 소집 통지는 무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은 인사소송법에 있어서 판결경정을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판결경정을 하면 당초 판결식으로 소급해서 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통지는 무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주제안을 했습니다 이사 3인을 최영민 주주가 추천하는 후보 3인을 뽑아달라고 주주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6주 전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6주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가사 6주 요건이 문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임시주주총회는 당의 의안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소집권자가 없는 누구도 다른 의안을 넣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주제안을 근거로 해서 뭘 요청하셨냐면 집중투표제를 요청하셨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좀 오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집중투표제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표수에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건데 한 명에게 찬성하고 한 명에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한 명에게 몰아서 찬성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주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가 의미가 실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이사 후보 5명 중에서 최익민 주주는 한 곳에다가 몰표를 넣는다든지 한 두 명에다가 몰표를 넣는다든지 이건 과반수로 하는 게 아니고 다수로 승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주주제안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요구하신 건지 주주제안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주주제안이 가면 적법하지 않더라도 집중투표제로 해달라는 것인지 집중투표제는 7일 전에 해야 되는데 7일 전에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취지를 명확히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결정문에 대한 것은 우리 주식 보유수에 대한 결정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출을 했다시피 이미 세무서에 50대 50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주식 보유 현황입니다 그리고 정천수 씨는 저희가 오늘까지 주금을 납입한 증명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걸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천수 주주는 현재까지도 단동 100만 원 주금 입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네 주장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총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주총회가 원만히 성립되기 위해서 소수 주주 측의 의사진행 그리고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주주총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공정하게 주주총회 진행 상황들에 대한 채증의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카메라를 들고 이 주주총회를 채증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전부 정천수 씨 쪽에 있는 분들만 지금 카메라로 채증을 하고 있어서 공정한 주주총회를 보장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소액 주주 쪽에서도 최소한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주주총회를 채증할 수 있는 카메라 촬영 기회를 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채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카메라 세대는 현재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사의 채널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발생중계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식의결수에 대해서 발언권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주식의결권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한 발언 기회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천수 주주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서 죽음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는데 주주총회 당일까지도 그 어떤 증명도 예치시하지 못했고요 대신 정천수 주주는 그동안 안양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식양도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죽음이 적법하게 납입됐다고 하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9월 26일 저희가 내용 증명으로 첨부한 바와 같이 9월 26일 약 400여만 원의 돈을 안선화 실장에게 장비 구입 및 죽음 납입 명목으로 송금을 했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날짜에 정천수 주주가 죽음 납입용 장비 구입 및 죽음 납입용으로 납입했다고 하는 돈은 전원 다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이 됐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정상적으로 납입했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천수 주주의 주장은 탄핵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사인에게 저희가 확보한 증거를 일단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구 주주에 대한 얘기는 다 들었고요 관련돼서는 현재 본안 소송으로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2심에서 결정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안 소송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현재 주총회의 의결권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51%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유일하게 갖고 온 것을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허가한 법원에서 허가한 것은 임시 주총을 여는 것이지 지금 지분관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네 이제부터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정청수 주주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50주의 주주 위임을 받은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유는 제가 주주로서 법원에 허가된 대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안건을 심의하러 온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주주분들이 갑자기 이미 본인들이 제시한 이미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을 여기 주주총회에 와서 이렇게 갑론을박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런 주주총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소송을 하시는 것은 법원에 가서 하셔야 될 거를 왜 갑자기 여기 주주총회에서 의안이 5개가 딱 결정이 돼 있어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법원이 명령했는데 이런 논의 자체가 불법입니다 지금 주주총회의 의안이 5개가 있는데 왜 갑자기 없는 주총회의 의안을 갖고 와서 여기서 논쟁을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지금 법원에 가서 이미 이미 하고 있는 사안을 갖고 왜 여기 주총회에 와서 시간을 갖다가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진행 똑바로 하셔가지고 이런 습득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리적인 부분은 반드사님께서 답변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결권 전부를 다투는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안양지원에 있는 정권소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건 임총 소집 허가 뿐만 아니고 1심 판결이라는 신주발행 무효일소에서도 변호사님 판결에 의해는 기판령이 있습니다 5,100주와 4,900주라는 이유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입장에 있어서 5,000주 5,000주다 그게 맞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 임시주주총회가 위법하고 그에 이루어진 결의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은 여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된 허가결정과 연관되어 있는 신주발행 무효일소에서 판결 등에서 다 명시되어 있던 이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은 논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지금 신청인 이유대로라면 이 판결이 날 수가 없습니다 신주에 있어서 주주의 지위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다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진행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서요 바로 회의를 안건심사를 저는 주주 최영민, 강진구, 시민언린더탐사의 자본을 맡고 있는 법원인 덕범의 김팽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자무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및 저희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50대 50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조사를 해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주장한 대로 결과가 다르게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 별도로 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청에 대해서 저희 요구사항을 저희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수 씨는 2023년 9월 4일자 의정부 지방법원 남행주지원 2023 비압 108 임시총회 소집하여 결정을 받고 2023년 9월 5일 시민언린더탐사 주주 최영민과 강진구에게 2.45인 선임의 건을 위안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2.4 사인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것이므로 위 결정에 반한 소집통지는 중대하고 명확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주 최영민은 2023년 9월 5일 상법 제363조의 2 주주 제안권에 근거하여 위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이사 후보 3인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청구하였고 위 주주 제안을 청구받은 이사회는 심의 결과 위 주주 제안 내용이 상법 제363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주주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인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9월 5일 귀하에게 위 주주총회 제안을 본건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임시주총회에 주주 최영민이 제안한 이사 후보 3인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 최영민은 상법 제382조의 2 집중투표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주주 제안 3인 후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주 최영민이 제안한 이사 3인을 추가하여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주주총회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장 하자가 존재하므로 존재하여 위법함으로 이에 기한 주총결의는 모두 의효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주주 제안은 9월 6시 22분에 전자문서로 발송을 했고 정천수 주주가 그거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시한 주주총회 소집 통보는 9월 6일 오전에 저희가 내용 증명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주 제안을 임시주총 소집일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저희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주 제안을 정천수 주주가 접수받은 상황에서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6주 후에 임시주총을 소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천수 주주는 이 주주 제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10일 후에 주총 소집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 주주 제안을 거부한 것에 있어서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법리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아까 지금 주주의한 진작에 보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처음에 법리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 이해가 상호 틀렸으면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잘못된 이의 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그것만 명확히 하시죠 지금 소집권자는 주주 제안에 근거한 집중투표제는 유부받아라고 판단이 진행을 안 했는데 그러더라도 주주 제안을 안 받아들이라도 집중투표제를 원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주주 제안과 집중투표를 모두 받아들일 것을 요청드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총 대략 네 가지입니다 의결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검사님께 저희가 보냈던 자료들을 조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검사님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는 표결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저희는 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조수 다시 하시고요 의결권이 있는 주주께서 퇴장하신 관계로 현재 주주는 1명이 있고요 의결권이 있는 주주에서는 회장하시죠 저 분 주기도 아닌데 카메라도 네 5만 잠시만요 저 분 회장하시죠 카메라도 나가시죠 5,100주가 되겠습니다 총수의 52%가 총회에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요일 당사 임시주주청회는 사내에서 선임에 관한 건이며 법원의 승인으로 개최하는 임시주주청회입니다 따라서 주주재원이나 집중투표제 및 불통일 행사권은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사내위사 후보자들의 양력 등은 소지청구서 별지 내역에 모두 기재하였기 때문에 별도 소개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주주들께서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의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채택하신 제1-15 의안에서 제1-55 의안은 사내위서로 후보자 정재수 권혁진 김재민 차영기 김유재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의 양력에 관한 사항은 모두 소지청구서 별지에 기재한 바와 같으므로 별도로 소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 사내이사 후보자 5명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고 회사와의 거래도 없는 분들입니다 또한 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이라 판단하여 금일 선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참석하신 주주님들께서는 사전 배포한 투표용지에 찬반을 기재하시어 안내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호 의원부터 하겠습니다 1-1호 의안 정재수 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에 대한 부분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합니다 1-2호 의안 1-1호 선임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거스로 해주세요 1-2호 거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네 5,100주 통과되었으므로 1-2호는 통과되었습니다 1-2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 권혁진에 대해서 선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스로 부탁드립니다 5,100주 통과되었으므로 1-2호 의안도 통과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1-3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 김재민에 대한 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0주 찬성입니다 2,550주 찬성입니다 1-3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 김재민 후보에 대한 이사선임이 통과되었습니다 1-4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 차영기님에 대한 이사선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0주 찬성입니다 2,550주 찬성입니다 1-4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 차영기님에 대한 사내이사 후보가 선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 김유재님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50주 찬성입니다. 네. 2550주 찬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55 의안 사내의사 후보 김유재님에 대한 사내의사 선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의원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칩니다. 이상으로 임시주소총회가 종료이므로 의장께서 폐의선을 하시겠습니다. 네. 1-15 의원부터 1-55 의안 사내의사 후보자 정세수 권혁진 김재민 차영기 김유재님은 출석주소 52% 찬성으로 가결되어서 원하는 대로 승인되었음을 일단 확인합니다. 주소 여러분 금일 정기추조총회에서 부의된 심의안건은 전부 승인하여 주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대표이사 강진구 대표이사 최영민을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데 강진구 대표이사와 최영민 대표이사가 퇴장하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동의는 현재 구하지 못하겠습니다. 금일 정식 소집청구에 대해서 부동의할 것으로 확인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소집통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집일과 시간은 당사 정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이사회에 대한 소집일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대표이사 강진구 최영민을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로 사내이사 김유재님을 선임하고 또 저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정관에 따라서 소집하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주주들과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 정천수 사내이사와 금일 선임된 사내이사들은 합심하여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통해 시민여러분께 보답하여 올바른 시민언론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더탐사 구열린공암TV 언론법인 대표 정천수입니다. 지난 9월 19일 법원의 판결과 허가에 의해 실시된 시민여러분 더탐사 구열린공암TV 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이사로 선임된 이사들 포함 이사 6위는 금일 10월 4일 오전 10시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강진구 최영민 각자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 강진구 최영민 사회의사 박대용에 대해 무보직 발령을 하였으며 신규 대표이사로 정천수 김유재 등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년간의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지난 2022년 6월 7일 현 시민언론더탐사 각자 대표이사였던 강진구 최영민 그리고 사회의사 박대용 등은 당시 열린공암TV 법인 대표였던 저 정천수를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에서 해임하였습니다. 당시 이들의 저에 대한 해임 사유는 무리한 시민포탈 사업 추진과 횡령 시도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어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조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미 교민들이 어렵게 모아준 기금을 자신들이 빼돌려서 미 교민들로부터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이 시민포탈 기금 횡령죄로코소되어 중량경찰서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3인은 열린공암TV 대표였던 저 정천수 전 대표가 주주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신의로 믿고 임명한 이사들로 당시 저는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이들 3인을 동지라 믿고 이사들로 임명했었습니다. 최영민을 총괄본부장, 강진구를 사내이사 겸 보도본부장 등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는 제가 그들에게 적합한 권한과 책임을 분배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가 미국 출장을 떠나자마자 한 달 만에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저를 대표해서 해임했는데 이 이사회 요건이 불법임이 드러나자 이들은 또다시 2022년 7월 29일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면서 두 번 저를 대표이사회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2022년 6월 22일 이들은 이사회를 열어 강진구, 최영민 등이 스스로 손을 들어 각자 대표이사회에 오르고 등기까지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진구는 제3자 신주 발행을 불법으로 강행해 주당 1만원으로 5,300주를 발행해 스스로 일대주주가 되었다고 생방송으로 공표까지 한 범죄 행위를 처신치 않고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 상황을 저는 지난 1년간 민영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경영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의 신주 발행 시도 이사회 자체에 대해 엄격한 경찰의 수사 끝에 배임죄가 적용돼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년 전 제가 미국 출장 전에 경영지원팀에 투명한 회계를 위해 업무 지시했던 외부감사도 계약 파기하고 소중한 시민 후원금 약 24여억 원을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 3인은 열린광TV 경영권을 찬탈하여 시민원은 더탐사로 법인명을 교체 등기해버리고 지금까지 일체의 회계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정과 오범인 지현진 일명 제보자 X로 알려진 인물과 무려 매월 천만 원을 1년간 지급한다는 내용과 그 외 별도로 2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는 용역계약까지 맺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차명거래를 통해서 말입니다. 작년 9월에 계약된 이 내용으로 지금까지 총 4억 2천여만 원이 지현진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 씨는 금융범죄의 사기 등 정과 오범인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시민언론을 표방하는 더탐사가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주주총회조차 없이 강진구의 독단적 결정으로 매우 큰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중한 시민 후원금을 써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도한 내용이 변변한 증거와 실체도 없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내년 총선에 민주진보 진영의 큰 악재가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국신용평가에서 기업평가를 한 더탐사의 기업평가 보고서인 나이스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열린공감TV에서 제가 소중한 시민 후원금을 어렵게 21억까지 법인에 모아두었는데 저를 축출한 강진구 등은 그로부터 1년 만에 무려 24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강진구는 자신의 처제를 이용해 시민언론 민들레의 경영관련 직무를 시키며 월급은 열린공감TV 법인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행령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영민은 스튜디오 더탐사 설립에 열린공감TV 법인 자금으로 출자하고 인테리어 등 막대한 비용을 탕진하며 명백한 배임과 행령죄를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박대용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RTV 직원들을 파견식으로 더탐사에 근무하게 하고 정징원으로 교체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3위는 비상상 기업의 현금을 모두 탕진하거나 빼돌린 후 빈깡통 회사로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관련 전과 오범인 지연진구와 함께 진보 진영을 위한답시고 여전히 많은 추종자들로부터 막대한 후원금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시민팔이를 멈추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지난 1년간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끝이 아니며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강진구 최영민을 2023년 10월 4일부로 열린공감TV 시민언론 더탐사 법인 각자 대표의 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난 1년간 자영에 온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외부 회계 감사 및 진상조사를 위해 정천수 전 대표를 재신임하고 김유재 사내 이사를 포함해 정천수 김유재를 신임 대표 이사로 선임하기로 열린공감TV 시민언론 더탐사 이사회에서 의결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립 및 유상증자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열린공감TV 현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2020년 9월 3일에 자본금 1백만원 발행주식 만주로 하고 주수는 정천수 5,100주 51% 최영민 4,900주 49%로 구성하여 설립 정천수가 최영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으나 2022년 8월 6일에 강진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 5,300주를 배정하여 신주인수대금 5,300만원을 납입하므로서 주주의 구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신 엄마와 같이 정천수 5,100주 최영민 4,900주 강진구 5,300주 이렇게 현재 진행되었습니다. 정천수 해임 및 법원의 결정 2022년 8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최영민과 강진구의 찬성으로 정천수 당시 사내이사를 해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주식회사 열린공감TV는 사명을 현재의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로 변경하여 등기하였습니다. 유예 결정에 대하여 저 정천수 대표이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회 2022 카압 5075호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동법원의 2022 카압 5086호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2년 10월 19일 강진구의 의결권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2022년 11월 6일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본안 판결 시까지 정천수의 사내이사 지휘를 회복하는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법원에 제기한 2022 가압 51219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다음의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의 2022 8월 11일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더불어 2023 5월 4일에 2022 가압 51233호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주문 피고가 2022 8월 6일 한 액면금 만원의 보통주식 5300주의 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한 정천수 대표이사는 강진구 등이 2023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시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하는 2023 가압 5028호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 동법원으로부터 다음의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주문 재무자가 2023 3월 14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하려고 하는 별지 기자와 같은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저 정천수 대표이사는 2022 6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동년 8월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1년에 걸쳐 경영권을 되찾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기존 최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유상증자를 저지하는 소송을 진행 인용결정을 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9월 4일 2023 비합 108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여 경영권 회복의 단추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2023년 9월 19일 선임된 정천수를 포함하여 신규 선임된 사내이사 오해인이 연명하여 강진구 대표이사 및 최영민 대표이사 회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의 소식 청구를 하였으나 강진구 등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소집 요청에 대한 답변 이사회의 소집은 정관상 대표이사의 권한입니다. 제시한 이사회의 안건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를 포함하는 신규 선임이사 5명은 연명하여 2023년 10월 4일 이사회를 소집하는 소집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습니다. 발신인은 주식회사 시민언론 덕탐사 열린공합TV의 이사이자 동이사 정천수 정재수 권혁진 임재민 차영규 위임을 받아 본 서면을 보냅니다. 발신인은 2023년 9월 19일자로 대표이사 강진구 회임의 건 대표이사 최영민 회임의 건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 기타 안건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해 줄 것을 대표이사 강진구 최영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진구 최영민은 오히려 전환사체의 반응의 건을 내용으로 2013년 9월 26일, 2013년 9월 28일 각 개최하는 내용의 각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각 통지하였습니다. 게다가 정천수 이사에게만 통지를 하고 2014년 9월 19일자로 선임된 이사들에게는 통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대표이사 강진구 최영민은 이사회 소집권자로서 이사회의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 소집 요청을 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상법 제390조에 기하여 발신인 이사들이 아래의 내용으로 이사회 소집을 통지합니다. 1시 2023년 10월 4일 오전 10시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결례중앙로 안건 대표이사 강진구 해임회 건 대표이사 최영민 해임회 건 신임 대표이사 정천수 및 신임 대표이사 김유재 선임회 건 기타 안건 당일 출석 시에 신분증 도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지참요망 이라고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 이사는 이사회 개최 통보문을 공의 9월 27일 내용증명 형식으로 통보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사회 개최 7일 전 발송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법적 절차를 지켜 시민언론 더탐사 구열린공감TV 법인이사회는 금일 10월 4일 오전 10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대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1. 강진구 최영민 각자 대표이사 해임 시민언론 더탐사 구열린공감TV는 강진구 최영민에 대한 각자 대표이사 해임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강진구 등은 불법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 경영권 분쟁 발생했다는 회사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1차 제3자 배상 유상증자 5,300주를 한주당 1만원으로 저가 반행하여 형사고소되었으며 현재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고 2차 보안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16억, 6억 등 두 차례 실행하여 각각 발행 주식수 미정, 한주당 발행 가격 미정 등 위법 행위를 자양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저지되었고 인용되었습니다. 법인은 매년 3월 결산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임에도 불구하고 강진구 최영민 각자 대표이사는 아직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진구 최영민 등은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거부 등 위법한 조치 및 이로 인한 회사 법류비용 지출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양기하였습니다. 주주의 회계자료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진구 최영민 등은 사내이사 및 최대주주인 정천수가 수철에 요청한 법인의 회계자료에 대한 열람을 보완각서 운운하며 거부해왔습니다. 강진구 최영민 등은 제보자 X로 알려진 사기정권 오범인 지현진에게 2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 및 1억 2천여만 원의 자문료 등 용역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등 매우 부족자라며 불투명한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은 주식회사 얼음땡이라는 회사의 유사수신 행위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하여 불법 모집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는 등 회사의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법행위를 전행했으며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타 현지에 파악되고 있는 각종 부당, 위법경영으로 인한 회사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자 대표이사 강진구, 최영민을 10월 4일부로 대표이사에서 해임 의결하였습니다. 안건 2. 이사 강진구, 최영민, 사회이사 박대용 무보직 발령 이사 강진구, 최영민, 사회이사 박대용은 위 대표이사 해임의 사유, 사회이사의 비상무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보직에서 무보직 이사로 발령 조치합니다. 그에 따른 이사 보수 지급 중지,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등 사용 중지를 결의하며 기타 부수적 조치를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안건 3. 신임 대표이사 선임 각자 대표이사로 정천수, 김유재를 선임함 이상과 같이 시민원원 더탐사 구열린공감TV 이사회는 금일 이사회를 통한 의결을 하였으며 참석한 이사들 전원 연례 본사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진구, 박대용 등은 아무런 언급도 회피한 채 회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기에 임직원들에게 다음의 공고문을 문에 부착하였습니다. 공고, 시민원론 더탐사 열린공감TV 임직원 여러분께 신임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이 직무 명령을 내려오니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023년 10월 4일 이사회 결의 공지 가, 결의 내용 1. 강진구, 최영민 대표이사 해임 결의 2.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이사 보직 해임 및 무보직 발령 조치, 급여 지급 중지, 법인카드 반납, 차량 반납 결정 3. 정천수, 김유재 각자 대표이사 선임 결의 대표이사와 최영민 대표이사는 금일 해임되었고 신규 대표이사로 정천수 대표이사와 김유재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알립니다. 나, 업무 지식권자 강진구, 최영민은 금일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지휘에 있지 않게 되었고 정천수 김유재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법적 효력이 이사회 결의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직무에 대해서는 정천수 김유재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이 직무 명령, 가, 무기한 유급휴가 실시, 전 직원에 대한 2023년 10월 5일부터 대표이사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회사 출근이 중지되며 유급 처리합니다. 나, 제작 중단, 송출 중단 금리부터 대표이사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회사 명의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송출 업무를 중지합니다. 다, 회사 자산 유지, 회사 유용, 무용의 자산 유출을 중지합니다. 라, 현황 보고 출근 중지 기간 중 대표이사 지시가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 업무 수행을 요망합니다. 마, 사무실 관리, 사무실 출입 열쇠, 보안카드, 출입번호 등 재반 출입을 위한 자료를 금일 저 정천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자료 제출,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카드, 법인통장, 인증서, OTP카드 포함해서 조직도 및 인사자료 일체 및 기타 재무자료를 금일 정천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대표이사 정천수 김유재라고 공지문을 문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언론 덧탐사의 회계담당을 맡고 있는 팀장에게도 별도의 카카오톡을 통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계담당 팀장은 자신이 현재 휴가를 신청해서 쉬고 있고 곧 퇴사를 할 것이다 라고 퇴사 의지를 표방을 해왔으나 저로서는 아직 휴가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까지 기한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퇴직 전까지 저에게 오늘까지 관련된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회계담당자께서는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치 못하실 것이라는 점을 방송을 통해서 공지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일 진행된 시민언론 덧탐사 구열린공암티비 언론 법인에 대한 이사회의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공지합니다. 오늘 진행된 이사회 영상 및 기타 관련 영상 등 시민들께 상세히 알릴 내용 등에 대해서는 내일 또 다시 생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시민언론 덧탐사 구열린공암티비 임직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금일부터 기존 강진구 최양민 박대용 등으로부터 어떠한 업무 지시를 받아 진행한 모든 재반 내용은 실행한 직원 당사자가 향후에 민형사 법적 책임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지합니다. 금일부터 시민언론 덧탐사 나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모든 내용 및 송출 등에 대한 법적 책임도 함께 저해할 것입니다. 강진구 최양민 박대용 등에 동조하여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들은 유급휴가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 내 집귀류 및 방송장비 등을 무단 반출할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저해한다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 저는 유급휴직 및 방송중당 등에 대한 업무 명령은 법인 이사회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구경영진의 경영 상황을 전면 실사 검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조치이오니 직원 여러분은 협조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죄 및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감내하셔야 합니다. 기존 강진구 최양민 박대용 3인이 직원 여러분의 법적 책임을 대신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의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미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현재 강진구 최양민 박대용 등은 법원의 판결과 상법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미래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법 자체를 무시하고 법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밀고 들어가야 한다는 분들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이사들은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리하려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강진구 최양민 박대용의 불법 무단 점거 형태를 종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및 검찰 등 수사당국에 부탁드립니다. 시민언론 더탐사 구열린공감TV 법인경영권 분쟁에 대한 형사상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분쟁을 내년 총선용 소재로 사용할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 정치선수 1인에 대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 등의 결과와 본 시민언론 더탐사 구열린공감TV 언론 법인사 경영 분쟁에 따른 강진구 최양민 박대용 등의 배임 혐의 등 형사상 결과 등을 내년 총선 소재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빠르게 매듭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강진구 최양민 박대용 등은 이른바 시민파리를 통해 여전히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강진구 등은 생방송 발언을 통해 법원 판사의 판결 자체를 무시하며 판사를 편사라고 폄훼하고 심지어 저와 몇몇이 법원과 판사를 매수했다고까지 발언하는 등 실로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서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와 이사회는 강진구 최양민 박대용 3인이 더 이상 회사와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민형사상 법적 절체에 따라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언론 더탐사 구열린공감TV는 향후 내부 법률 회계에 대한 철저한 외부감사 및 경영 등 전반적인 실사를 통해 기존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시정,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형사고소 등 재반조치를 통한 회사 재산의 보존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실사를 통한 정상화 조치 이후 보도 부분과 경영 부분에 대한 쇄신을 통해 민주진보지정의 시민언론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분란이 야기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게 사과드리며 시민언론 더탐사 구열린공감TV의 쇄신의 길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강국히 요청드립니다. 누차 여러 번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경영 안정화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내에 이루어지면 저를 포함해서 비디웨이 성격의 신임 대표이사는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을 위촉해 법인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한 경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명의 직원이자 피드로만 남겠습니다. 또한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보도전문대표를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1년간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분들께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실망감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 구열린공감TV 언론 법인이 수롭게 거듭나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언론 더탐사 구열린공감TV에는 메신저는 없습니다. 오로지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언론 더탐사 시민언론 더탐사 임직원 여러분께 신임 대표로서 아래와 같이 직무 명령을 내려오니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 내용 강진구 최영민 대표이사 해임 결의 됐습니다.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이사 보직 해임 및 무보직 발령 조치했습니다. 급여 지급 중지했고 법인카드 반납하셔야 됩니다. 차량 반납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천수 김유재 각자 대표이사 선임이 됐습니다. 대표이사와 최영민 대표이사는 금일 해임이 되었고 신규 대표이사로 정천수 대표이사와 김유재 대표이사 선임 되었음을 알립니다. 강진구 최영민은 금일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지휘에 있지 않게 되었고 정천수 김유재 대표 선임 되었고 그 법적 효력이 이사회 결의에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직무에 대해서는 정천수 김유재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그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직무 명령 전 직원에 대한 2023년 10월 5일부터 대표이사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회사 출근을 중지합니다. 유급 처리하겠습니다. 제작 중단, 송출 중단, 금일부터 대표이사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회사 명의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송출 업무를 중지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 유지, 회사 유형, 무형, 자산 유출을 중지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 출근 중지 기간 중 대표이사 지시가 있는 상황에 대해 보고 업무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관리, 사무실 출입 열쇠, 보안카드, 출입번호 등 재반 출입을 위한 자료 금일 정천수 대표의 의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카드, 법인 통장, 인증서, OTP카드 포함해서 조직도 및 인사자료 일제 및 기타 재무자료를 금일 정천수 대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 주식회사 열린고함TV 대표이사 정천수, 대표이사 김유재 회사 이사 이신 파티를 금일 정천수, 대표이사 이 부분은 매 Tax-Can ры on the schifers 윤자, 대표이 risen 역시 느낀이anes 엣nar아지는 서태 bearamesl 5월 5일 오늘은 10월 5일입니다 전자 이거 절대 회존하지 마시고요 읽어보시고 직원 및 임직원 모든 분들을 참고하시고 이대로 그대로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훼손할 경우에는 민영사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거 훼손하지 마시고 떼지 마십시오 네 10월 5일 공고문 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이거 누가 뗐나요? 오늘 직원분 한 분이 뗀 것 같은데 2023년 10월 5일 공고문 뗐습니다 일어나세요 최영민 일어나서 나가 빨리 일어나서 나가 왜 남의 사무실에 와서 입고 있어? 왜 남의 사무실에 와서 입고 있어?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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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이야?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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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사 바로 붙여줄까? 네 기사 바로 붙여줄까? 네 기사 바로 붙여줄까? 붙여줄까? 자 보안 업체의 본점 출입 권한 변경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공중서류를 토대로 해서 보안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숙지한 이후에 문을 개편해 준 것이지 그러한 서류도 없이 제 뒷배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힘을 써줘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이렇게 종교화된 맹신화된 그룹을 팬덤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기법이 뭐냐 메시지로 한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 패턴이 너무나 똑같고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또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부패 정권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받죠 그러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 잘못된 행위와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ABC로 정확하게 이러해서 이거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길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레파트루가 똑같습니다 저 배후의 종국이 있다 저 배후의 북한이 있다 윤석열 정권 차원과 그다음에 삼성이 서로 야압을 해가지고 결국 경찰과 S1을 동시에 보내가지고 저희 더 탐사 문을 닫아 걸고 정천수 아가리에 저희 더 탐사를 넣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무리 정천수 씨가 법원을 저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시민과 함께하는 더 탐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를 네 명으로 한 걸 다섯 명으로 했다고 경정을 판사가 그건 자기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고쳐주겠냐 만약에 쉽게 고쳐준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라 편사라고 하는 얘기 계약자 고객명이요 주식회사 열린공감TV입니다 저게 어디 강진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계약자 이름에 최영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고객사 정보에 고객 성명의 이름이 한글로 최진숙 과장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진숙 과장님 저 최진숙이라는 한글이 강진구 최영민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경비 대상사 명칭이 열린공감TV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8일 고객 신청인 주식회사 열린공감TV 법인입니다 어떻게 강진구 최영민이 계약 당사자라고 우기면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이름도 네? X1? 당신이 이건 뭐냐고 뭐 하시는 거세요? 뭐 하시는 거세요? 지금 당신이 기망을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죽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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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하라고 가지고 들어온거든 자 침입자 당신들은 지금 우리 보안한 사람이 침입자니까 이거 이거 보안해가 아니고 이거 뭐 사기업체인 직원 같은데 아니요 아니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을 대표라고 지금 단정한 거예요? 네? 응? 전화하면은 내가 대표라고 얘기하면 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찍는 거예요 네 답변하세요 기종국씨 뭐 기종국씨 모든 걸 책임지세요 기종국씨 답변하세요 경찰 연락해가지고 당신 나가라 나가요 당신 나가라 그리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종국씨 지금 우리가 분명히 계약자가 신문주가 뭐예요? 뭐 여기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껍고 지금 기종 경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니 뭐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일찍에 지금 저 그 사백권 어? 새껌 주제 일찍에 지금 저 그 사백권 어? 새껌 주제 우리는 어른들입니다 강진구 최양민 박대웅이가 말을 하면 적어도 진보 진영에 계시는 시민이라면 제가 시민이란 단어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 의식이 깨어있는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을 이제 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국민과 다른 그런 의식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생각보다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진보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맹목적인 믿음이 강해 나는 참여적인 부분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 정책 언론 대응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언론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소비자를 거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가야 합니다 언론 스스로 개혁하고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가 안전문화 추진 국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0년 9월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언론사가 등장한다. 그 이전까지 이들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이들 중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3위는 대선이 끝나고 2022년 6월 정천수 대표를 축출하고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부르며 민주진보진영의 사람들을 기만하며 언론탄압 코스프레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강진구 일당이 나 정천수를 해임할 당시 불법이사회를 개최해 이사회 의결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날을 승강기 앞까지 쫓아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들이 나를 해임한 결정적 원인은 대우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연봉 1억과 별도의 주재비와 교통비 지급만으로도 훌쩍 나의 연봉을 상회하지만 강진구는 그것도 부족하다 했다. 자신에게 약속한 바빙 차량과 바빙 카드, 심지어 운전수를 걸어냈다. 그리고 1년이 훌쩍 넘어간다. 나 정천수는 열린공감TV 회사 출입을 저지당한 채 회사 밖에서 집을 팔아가며 소송비를 대고 1년 동안 싸웠다. 이유는 오로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 사이 강진구 일당은 법인명을 열린공감TV에서 시민언론다탐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무효라 반시했다. 또한 나를 불법으로 사내이사에서조차 제명의 등기 처리해버린 그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 판결했다. 그러나 강진구 일당은 법인 등기에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시민언론다탐사란 이름으로 뽕맞은 연예인이 되고 기자란 이름으로 슈퍼책 국어를 하며 진보의 가세연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열광했다. 겉으로 보여주기식에 몰두한 행위들이 모두 정의롭게 보였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민주당을 공경에 빠뜨렸고 일본 조르세티라는 가공의 임문을 만들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이미지 연출로 시민파리에 성공했다. 그 사이 강진구 일당은 나 정천수를 악마화했다. 온갖 멸칭으로 정천수 쓰레기 만들기를 해왔다. 합격력 휴조범, 횡령 배임범, 노래방 운영자, 사이버포주, 성매매 운영자, 심지어 숨소리, 소장수 등의 멸칭으로 인격 비하는 물론 허위사실과 명예의 손을 넘어 침을 뱉고 조리둘림 해왔다. 하지만 나 정천수는 오롯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또는 지겹다, 그만해라, 같은 평끼리 싸우지 마라 등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따박따박 법으로 싸워왔다. 강진구는 끊임없이 신주발행을 시도해 자신이 일대주주가 되려 했다. 하지만 번번이 법원에 제동이 걸리자 나를 위인해 집단 감금공동폭행을 자행했다. 사과하면은 사과하고 이상해 하자고 사람을 나는 굴하지 않았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로 법정에서 입증했다. 그 결과 모든 경험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법원의 명령으로 임시주수총회를 열 수 있었고 신임사들을 선임해 합법적 이사회를 통해 법인을 찬탈해온 강진구 최영민을 대표의 이사했다. 그러자 법으로 판판이 지게 된 강진구 일당은 이제는 하다하다 법원을 내가 매수했다고 하고 판사를 편사라 조롱하며 자신들 추종자들을 단속했다. 아무리 정충수 씨가 법원을 저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시민과 함께하는 덧담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를 4명으로 한 걸 5명으로 했다고 경정을 판사가 그건 자기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고쳐주겠냐. 만약에 쉽게 고쳐준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라 편사라고 하는 얘기. 절대 정천수는 법인에 돌아올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합법적 서류를 통해 보안업체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 회사에 진입하자 이들은 보안업체 S1이 삼성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나 정천수 뒤에 삼성이 있다고 추종자들을 속였다. 그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막말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자행했다. 지금 당신 이름으로? 네? S1? 당신 이름은 뭐냐고? 뭐하시는 거세요? 세팅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기망을 하면서 누구를 했잖아. 죽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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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번호로 저 사람을 대표라고 지금 단정을 한 거예요? 네? 정화하면 내가 대표라고 얘기하면 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기종국 씨. 뭐? 기종국 씨. 모든 걸 책임해주세요. 답변하세요. 경찰 연락해가지고. 당신 나가. 나가요. 당신 나가라. 그리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갔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분명히 계약자가 신분증까지 모여서. 여기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 얘기하는데 지금 껍도. 지금 껍도. 지금 껍도. 이 하나하나가 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니 뭐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일기대 지금 저 그 사백권. 어? 세권 주대. 일기대 지금 저 그 사백권. 어? 세권 주대. 왜. 현재 이들 중 최영민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여성 시민 기자를 그루밍하여 성비위 혐의로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자 자취를 감췄다. 그 정천수 씨의 말은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뭐 무슨 사건 번호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라고 속는 거죠. 절대 사실 아닙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성추행을 했거나 뭐 한간에 도는 사실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네. 최영민 그는 끝까지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고 부인했으나 피해 여성의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다. 그러자 그를 비호했던 강진구 박대웅이 만든 유탐사에서조차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모든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강진구 일당은 자신들 추종자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로 현혹하며 절대 정천수가 법인에 올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어느 날 야반도주하듯 법인을 빠져나가 정체불명의 또 다른 법인을 만들었다. 이른바 시민언론 유탐사라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다. 그리고 법인 채널을 통해서도 여전히 업무방해를 일삼으며 자신들 추종자들을 단속 중이다. 그들의 말과 주장만 듣고 지내온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믿고 따른다. 상법상 회사에 관한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등기상법은 제3자가 외부에서 해당 법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항 조건이기 때문에 임원의 선임과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에 대한 기록을 등기소에 가서 진행시켜야 한다. 즉 등기상법상 지난 9월 3일부로 만 3년 이사 임기가 만료된 최영민 정천수에 대한 등기 처리를 하지 않은 강진구는 지금도 자신이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쯤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법률상식을 막무가내로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 말을 그들 추종자들은 믿고 있다. 강진구 스스로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했어야 할 등기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벌어진 지난 10월 20일 이사회에 강진구와 박대웅은 휴대폰 영상을 켜고 난 입에 다짜고짜 반말과 삿대질을 해대며 이사회를 방해했다. 그리고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을 강진구가 한다. 자신 스스로 회사의 최대 자산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기가 막혔다. 계시기를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공증을 원터리가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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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김유재 씨, 제가 당신한테 정신을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라고. 여기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라고. 본인 주장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 변호사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송구가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강진구 이사님. 강진구 이사님. 그 이사회를. 멸치. 앉으세요. 얘기하세요. 앉으세요. 아니요. 제가 읽을게요. 네. 회의로 해. 당신은 아무것도 안 사라. 아니 여기. 저기. 강진구 씨. 오늘 날짜는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네. 통잔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건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제1호 의안은 박자 대표이사 최영민 강진구 해임의 건 승인되었습니다. 제2호 의안은 강진구 사내이사 최영민 사내이사 박대용 사회의사 직무정지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자. 제3호는 박자 대표이사 정천수 김유재 선임에 대한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척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척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척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이사 사민을 해임 또는 전원 무보직 상태로 해서 회사의 경영을 심각하게 지금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자칭 이사라고 얘기하는 당신 5인들이 지금 본 회사의 본 법인의 심각한 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 대표이사 이사 이사이신 분의 주장을 들었고요. 바로 다음 지금 아니요. 의사 발언권 제가 중요한 아니 해임이 되지 않았는데 왜 해임이라고 얘기하죠? 아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주장을 하는 대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아니요. 여기 직무정지 사유가 어디 있냐고 지금 찾아봐 지금 자 사후 예안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해임 사유하고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서 이 분을 알겠습니다. 의사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여기 읽어보시라고 어딨어 여기 기록에 넣으십시오. 의사진행 방해 그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사회에 난입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총국을 벌였다. 그리고 법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더니 법을 논했다. 그렇게 둘은 불쌍사나운 행동을 하긴 했으나 이사회 성원이 되주었다. 강진구는 이사회가 끝나고 승강계 앞에서 권혁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빗더미에 올라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시라고 강진구는 이사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민형사 소송을 통해 빗더미에 올라 앉을 거야라고 발언했다. 지난 1년간 강진구 일당이 내게 걸어온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거의 정천수인 내가 승소했다. 저들은 형사건만도 무려 10여 건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는 대부분 위험이 받았다. 반면 아직 나는 딱 한 건의 형사소송만 저들에게 걸었다. 바로 배임회입니다. 강진구 일당은 이 사건으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으로 법인의 회계감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할 생각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밝혀진 각종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그뿐이랴 현재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강진구 일당을 여러 범죄행위로 고발하여 최소 4곳 이상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개했다. 지난 1년간 강진구 일당은 무려 24억 원에 이르는 시민들의 구원을 강진하고 사용했다. 그리고 법인을 깡통으로 만들었으며 채무를 여기저기에 지게 만들었다. 법인 돈을 자신들 쌈짓도 빼먹듯 빼갔다. 그에 따른 각종 청구서를 강진구 일당은 받게 될 것이다. 강진구 일당에게 말해주고 싶다. 법은 무리지만 집요하다. 법인 어린이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언론 매체 열린공감TV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일가에 대한 쏟아지는 제보와 의혹에 대해 그 어떤 매체보다 최선을 다해 보도했다. 하지만 대선 결과는 잠담했다. 그리고 쿠폭풍은 참혹했다. 대선이 끝나자 김건희 씨의 말대로 검찰과 경찰은 열린공감TV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감행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미래의 대통령에 도전할 것을 미리 예견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며 열린공감TV를 향한 언론 탄압을 개시한 것이다. 당시 열린공감TV 대표 나정천수 PD는 성실히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후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고자 시민포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초석을 놓고 그리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딸 한지윤 양에 대한 입시 스펙사키 의혹 취재차 약 한 달간 미국 출장을 떠났다. 그 사이 한국에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동료라 믿고 미국 출장 바로 한 달 직전 각각 이사로 임명했던 이사들이 경영권을 찬탈해 버린 것이다. 그들은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나정천수 PD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나는 더 이상 한동훈 장관 후보딸에 대한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할 수 없었다. 나는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들이 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당시 내걸었던 주장은 내가 불법으로 미국에서 모금을 했고 횡령을 시도했으며 법인을 사유화했다는 거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어 그 이후 1년 연간 나는 그들로부터 악마가 되었다. 당시 이사 3위는 자신들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며 법인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이른바 줄리 보도를 자신들이 발굴해 이뤄냈다 자랑하며 나를 법인에 단 한 발 조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줬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해임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사람한테 차를 다 준다고 했어. 어떤 호명이야. 법인 가능성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재하러 됐은 거지. 자 그럼 대신 대신 막도장 시키겠습니다. 지금 사람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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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쳐. 손을 쳐. 2, 3위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계속 폭행하면서 다섯 명이 몰아넣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야 이 사이꾼 새끼야. 야 이 사이꾼 새끼야. 어디서. 니 기사까지 붙여줄까? 붙여줄까? 지금 이 번호까지 이용하려고.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이걸 어디에 사유가 있냐고.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여기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읽어보시라고. 어디서 여기. 기록에는 어디서.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2, 3위는 회계감사 결과 회사 돈을 마구마구 자신들이 선임한 법무법인에 수억 원을 퍼주며 나를 향해 각종 민영사 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20여 건에 이른다. 그중 그들이 주장했던 내가 배임 및 횡령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민영사 고소 사건은 단 하권도 기소되지 못했고 모두 무혐의 받았다. 반면 그들은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배임 혐의로 모두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악마화에도 두 번에 걸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기를 극복하고 따박따박 법적 소송으로 모든 경영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경영권을 되찾았다. 그들은 열린공감TV 법인을 시민언론 다탐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지난 1년간 법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그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김현장 변호사 수십여 명과 함께 청담동 모초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전언자의 주장에 의한 보도는 민주진영 사람들 약 70%가 넘도록 성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억눌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선동적 보도였다.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도 없는 카더라보도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진영의 악재가 되고 있다. 모두 법적으로 판판이 해당 보도에 대한 진위성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담동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던 그들은 엉뚱하게 논현동에 위치한 모 가수의 업소를 지목해 해당 가수와 한동훈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고 이는 고스란히 법인이 물어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다시 법적 절차에 의해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법인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회사를 도망치듯 빠져나가며 보안업체 CCTV 보관장치까지 뜯어가 버렸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자산인 컴퓨터 및 촬영장비 등을 몽땅 다 들고 절도에 나갔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는 책상과 의자뿐이었다. 그들은 야반도주하듯 회사를 빠져나가며 회사의 자산을 들고 나가고 통장에 있던 시민 후원금을 모두 0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수십억이 넘는 회사 통장은 0원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시민언론 유탐사란 정체불명의 법인을 차리고 열린공감TV에 후원하지 말고 자신들을 후원하라며 후원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세 차례나 발송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일은 악물고 버티고 버티어 다시 법인명을 시민언론터 탐사에서 법원에 적법한 절차와 판결에 따라 열린공감TV로 사명을 되찾았고 스튜디오와 법인도 되찾았다. 그리고 탐사보도 전문 채널 탐사전을 오늘 지난 1월 1일을 개국했다. 탐사전을 오늘의 첫 번째 보도가 바로 현재 보도되고 있는 제2국정농단 시리즈이다. 문제는 이른바 줄리 의혹으로 함께 보도했던 당시 언론 탈락 운운하던 2,4,3인방 등은 기소소차 되지 않았다. 오로지 나 정초수 피디만 언론이로서는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유일하게 1년이 넘도록 법정에 서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압수수색 장면을 생방송을 켜고 슈퍼챗을 받거나 사람들 마음에 적대적 감정이 있는 자의 초인종을 누르며 슈퍼챗을 생기는 모습은 조중동의 모습을 연장하게 했다. 선동에 쉽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열린공감TV를 외면하고 경영권 분장과 일체 상관없는 사람 정천수수기기에 혈안이 된 과거캐기 악마화에 동화된 사람들이 나와 열린공감TV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불러 후원금을 몰아달라 시청자들을 보도했다. 정유라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살해 목적에 따른 해결 수송을 빗대 폐륜적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들은 몇 안 남은 정의로운 검사 진해온 검사를 정천수의 검찰 빨대라고 몰아세웠으며 검찰의 진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위한 정부 이벤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혹이라 부풀리고 공격했다. 그리고 하다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서짐치 않았던 변희재 등과 연대하여 함께 방송하고 사람들을 보도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더탐사와 열린공감TV를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해명할 여유가 없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원은 김건희 일거와 제2국정농단의 주범 김축식에 대한 취재를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재개는 지옥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언론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설립한 열린공감TV에 한 사람에게는 49%의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네거시 미디어 출신 기자에게는 방송 중 가운데 중앙자리와 모든 취재를 그가 한 것처럼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천으로 알게 된 IPTV 진출을 모색하던 사람은 그가 운영하던 방송사가 다음 달이면 당장 문 닫을 지경이라며 제게 읍소했는데 그런 글을 저는 열린공감TV에 영입했습니다. 이들은 대선 기간을 거치며 셀럽이 되었고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칭했습니다. 열린공감TV가 그도록 외쳤던 메신저화됨의 경계는 무너졌고 저는 그들에게 등에 찔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 제가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란 주식을 무상으로 49%를 나눠주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쓰게 하고 셀럽으로 만들어준 일입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간 이들은 저 개인 죽여버리기에 혈안이 되어 경영권 분장에 대한 이슈는 감추고 사람 정촌수 죽이기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악마화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 한 번 악마라는 프레임에 씌우게 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살인목적의 테러 행위도 바로 그 악마화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측하고 날카롭게 갈아소지한 칼로 공격한 김진석 씨. 그 역시 아주 오랫동안 북우 유튜버에게 중독되어 태극기 집회에서 선동된 사람이었고 그는 이재명 대표를 악마로 알고 공격했을 만큼 악마화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장. 사람들은 그럴싸한 주장과 선동해 더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에 찬 대중의 증오감을 부추겨 오로지 주장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며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주장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매체를 플랫폼으로 하는 열린공감TV는 지난 2020년 9월 언론 법인화한 이후 대한민국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여러 특종 및 단독 보도 등을 통해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열린공감TV 법인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용을 거치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후원자들께는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부로 모든 경영권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제자리를 찾아 원복되었으며 잠시 시민언론 더탐사란 법인명으로 사용된 것도 다시금 열린공감TV로 환원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구 법적 문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위법하게 촉발시키고 경영권 문제와 무관한 악마화에 올인한 자들은 절차에 따라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난파됐던 열린공감TV는 찢어진 돗과 돗대를 고치고 진실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열린공감TV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포괄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로 변명하며 탐사보도 전문 채널로는 탐사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탐사전을 오늘 독립언론사로서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만 운영되며 정치권력, 자본권력, 검찰권력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의 오적동을 지적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를 목표로 합니다. ARS 후원안내 1877-0809를 통해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실망하고 떠났던 구독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악마화에 오해하고 불신했던 분들도 한 분 한 분 진실을 알게 되어 잠시 멈췄던 후원과 응원을 다시 시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금 열린공감TV호가 우욕의 어두운 바다를 진실을 찾아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